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근데 이게 마인크래프트도 종류가 있던데 자바 에디션은 또 무슨 차이야? 어쨌거나 제목이 자바 에디션이라고 붙어있으니 자바 에디션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세상에 제가 제 방송에서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멤버십 방송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장작분들과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절반 정도가 마인크래프트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투표가 돼가지고 와 난 진짜 마크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 소중한 멤버십 분들의 말씀이니 그래 한 번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게 됐어요 전혀 지식이 전무했지만 그래도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아닙니까? 마인크래프트가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보통은 서버를 만들고 컴퓨터를 그 서버장이 계속 켜놔야 다른 사람들이 그 서버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꾸미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렐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어로 정확한 발음은 렐름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렐름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제가 서버를 만들어도 제가 접속을 종료해도 그 서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을 꺼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이 서버에서 놀아라 이 플레임 월드를 이쁘게 키워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목표를 줬어요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바로 건축 콘테스트입니다 우리 장작분들 중에 마인크래프트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건물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허벌판 맵을 만들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크리에이터 모드로 멋지게 건물을 꾸며서 가장 잘 만드신 분에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버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입장 와 무서워요 와 미쳤습니다 그만해 와 이런 거 어디서 놨어 와 대박 아 이게 모노 하하 하하하하하하 와 자료 화면이 나가겠지만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와 진짜 마크는 정말 무서운 게임이구나 이거 뭐 오늘 내로 다 둘러볼 수는 있을까 다들 내 머리를 갖고 있네 무서워 혹시 이 중에 접속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안내를 맡아주실 분 계실까요 우유를 먹으라고 우유가 어디 뭐야 나 왜 우유 있어 이거 어떻게 먹어 후루룩 먹었어요 맛있네요 너예요 하하하 어 다일리아 씨 자기 자신 건물만 하나씩 소개하자고 그러면은 음 따로 소개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둘러볼게요 그리고 내가 이 건물 만든 제작자가 누군지 물어보고 계시면은 좀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해봅시다 너 많이 심심하구나 하하하하 어 이건 뭐지 아 아 오 폭죽기계구나 어 어 아 미안해 내가 아직 그 조작법을 잘 몰라 나 잠깐만 이거 뭘 지워버렸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미안해 누가 만들어 줘 이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뭐야 이키 사장이 망쳤어 따라오라고? 어 갈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야 이 겁나 커다란 빨간기둥은 뭐야 호우오오호오오오호오오호오오호오오호오오호오오호으오호오오호앜 호우오오호오오호오호오오오호 이거 진짜 끝까지 있네? 그냥 빗줄기라고? 이런 게 왜 있는데 일단 여러모로 내가 마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건축물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씩 좀 파악을 하면서 갑시다 좀 비켜봐요! 풀님 머리 음? 겁나게 단단한 플레인 머리 아 무서워 머리에 있을 때 행운 999, 방어 999, 방어 강도 999 부서지지 않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쩔어 내 머리 심지어 내 손에도 머리가 있었네 제가 길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부탁드려요 이건 뭐지? 엔더 상자 유용한 아이템 툴박스 폭죽 로켓 몸이 가벼워지는 깃털 왼손에 들면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 아 이거 너무 빨라 으응 듯 흑 ㄴ 어지러워 자 미니맵이군요 아 이게 플레임 월드의 맵입니까? 전부 다 구현이 된거에요? 완벽하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놀이공원 설계도 보는거 같네 내가 궁금한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그... 이게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는거에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만든거에요? 미니맵을 아... 지도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뭘 뒀어 그러면은 이 지도에도 바로 그게 갱신이 되는거에요? 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거구나 어... 신기하다 저기 그 설명해주시는 분 혹시 디코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디코 나도 디코 좀 켜야겠다 플레임 채널에 들어가서 전화데이트 쪽으로 와봐 소개해주실 분 목소리 공개 목소리 공개 미쳤다 유몽씨 디코 디코 들어올줄 알죠? F5키 눌러서 스킨좀 보여달라고? 아... 이게 조작이 되게 어렵네 아... 플레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할리아입니다 왜 다할리아가 왔어? 아... 링크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링크가 없다고 했다고? 링크가 없다고 했다고? 알려드려 어... 아니... 제가 나갈까요 그냥 다할리아씨가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느정도 자주 들어오긴 해가지고 여기 음... 자 그러면은 다할리아 어딨어? 어 여기있다 오늘 소개를 맡아주실 다할리아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둘러봐야되나요? 이리 와봐유 일단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건 광장 주변으로 이제 시작하다가 점점 옆으로 퍼졌던 거여가지고 음흠 일단 이 길 따라서 주변 돌아보시다가 그 뒤에 이제 길이랑 연결 안되어있는 부분은 이제 따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광장이고 이 중심지 주변으로 조금씩 퍼져나갔던 거군요 제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미친 건물 콘테스트 한다니까 왜 주변에 숲까지 구현을 해놨어? 와... 이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꾸미고 꾸미고 하니까 점점 주변도 꾸미다가 이제 숲도 만들어지고 이제 하다보니까 대박 유몽씨가 가이드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디코는 접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채팅을 쳐야겠다 디코 접속 하셨나요? 링크 알려드림 어 유튜브 채팅에 쳤다는데? 유튜브 채팅에 알려드렸다는데? 없는데요? 없으면 그냥 내가 알려줄게 기다려봐 자 멤버십 분들 중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미리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할리아씨가 그러면 잠깐만 자리를 비워주시고 유몽씨한테 한번 맡겨보죠 안녕하세요 유몽씨 아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자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6개월차 장작이라고 합니다 6개월차라니 하하하하 군인이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멤버십 6개월차라고? 네 멤버십 6개월차입니다 하하하하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마크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어 모바일까지 하면 11년 될 겁니다 와 인생의 절반을 넘게 마크로 보내셨던 거네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맞잖아 11년 마크했으면 하하하하 아 중간에 마크를 1,2년 정도 멈췄다가 어 그죠? 다시 이걸 시작하게 돼가지고 음 컨트롤은 좀 미숙하고 뭐 마크 잡지식은 많아요 음 뭐 서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아 아 서버는 제가 다 안했고 네 다른 분들이 다 했어요 저는 그냥 이 숲 이 나무만 심었지 아 이 숲을 꾸민게 유몽씨에요? 네 여기 어 풀 이거 멤버십 저번 달 것부터 계속 했거든요 제가 네네 자꾸자꾸 가꾸다보고 저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네 음 자 뭐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부터 둘러보면 될까요? 저 이 길을 따라서 오면 되는데 제가 가이드를 할테니까 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따로 오시죠 호잇 딱 내려와서 요거 툴북 그리고 툴박스 버전 5에 어 옆으로 넘겨서 서바이벌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우클릭 어 그리고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여기 있군 네 거기 위에 왼쪽 위에 서바이벌 서바이벌 클릭시 서바이벌로 변경됩니다 네 이게 뭔데 그리고 같이 이러면 이제 때려집니다 이제 못 날아요 네 왜 그런 무서운 기능을 하는거죠? 어 그래야 관광할때 더 좋으니까요 왜 날아다니면서 볼거야 아이 근데 그러면은 길 한번 쭉 보고 있다가 아 그니까 이 길을 직접 걸으면서 좀 이 맵을 만끽해라 그쵸 그쵸 아 그런 깊은 뜻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옆에 슈퍼솔저라는 것도 있어요 같이 슈퍼솔저 네네 그거는 이제 안 죽게 해줍니다 음 당신은 이제 슈퍼솔저입니다 으악 강해짐 강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머리위에 현수막 좋아요 갑시다 고공사 다운드요 아 우리 귀요미들 하하하하 어 장작입니다 어 장작이 저게 뭐라고? 장작 장작 이게 장작이라고? 장작인데 왜 초록색이야? 다유이언이 초록색이잖아요 아 청동상이군요 장작 청동상 정동상 하하하하 잘 만들었다 귀엽다 하하하하 그렇군요 이거 제작자가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응응응 누가 만들었어요 아 우유 무의 우유 이게 대가리가 그 주인의 상징인건가요? 아니요 제 상징이에요 지요 뭐지? 아유 자 그리고 이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이 길 따라서 만끽을 하시죠. 와 씨... 야 꽃들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심은 거야? 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뼈가루라고 도구가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뼈가루가... 뼈가루? 비료 비료 비료를 심으면 주변에 이렇게 약간 숲이 울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 잡초들이 막 자라나? 잡초와 꽃이 같이 자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 다행히 일일이 심을 필요는 없었군요 아... 나 이거 진짜 일일이 심었다고 했으면은 장작들 좀 많이 무서워질 뻔 했죠? 근데 뼈가루 심는 것도 일이에요 사실. 그것도 그래 어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귀찮아요 그리고 이 긴 잔디 제거하는 것도 되게 일이랍니다. 음... 아 그러네 이게 심으면은 긴 잔디가 막 자라고 그러네.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가로등이예요? 네 가로등이예요. 이거 어두워지면 밝아지나? 오이 약간... 기가 막힙니다ior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허허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이거는 수리씨가 다 만드신 거군요. 맞아요 수리부엉이 제가 다 만드셨고 저는 한두 개의 꼽살이 보여줬어요 음... 아주 보기 좋아요 길 따라서 가봅시다 아 이 보도블럭도 이렇게 이쁘게 잘 깔아 놓고 또 지발! 나 풀장 너무 힘들... 너무 느리니까 좀 천천히 걸을게요 이건 뭐야 왜 계단이 있어 여기 이거는 이제 약간 디테일? 식으로 이쁘잖아요 이것이 익스테리 무슨 디테일인거지? 이거 버튼이 있는데? 버튼 이거 조약돌 느낌 아 조약돌 느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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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구나 진짜 디테일 신경 많이 썼다 미쳤다 이 정도의 디테일은 구현해낼 줄 알아야 마크하는 거구나 아니요 이건 고인물 측입니다 여기는 고인물 존이고 어어어 호소는 또 따로 있어요 아 제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어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솔직히 편하게 설명해줘요 편하게 설명해줘요 이거는 우체통인가? 네 우체통입니다 어떻게 열어요? 우체통입니다 여기 아래에 상자 버튼만 누르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타깝게도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 플레임님께 하는 그런 편지 있을 줄 알고 살짝 설렜는데 깝이 자 여기는 이제 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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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날 개구리 일지도 개구리 일지도님의 건물 개구리 일지도님의 건물 미쳤다 이거 이거는 선반에 어떤 아이템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고 아 신발장이네 와 이 친절한 설명까지 미쳤다 거실 왼쪽 오른쪽 주방 야 거실부터 볼까요? 야 여기 화분 식탁에 이거 피자인가? 쿠키인가? 왜 돌아가? 과자 제가 눌렀어요 과자 과자 음 와 그리고 TV에서 넷플릭스 나옴 아 뭐야 이거 마크 대박 이것도 구현해 놓은 건가? 이런 거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배틀이라고 제작하는 게 있는데 어 여기서 무늬를 해가지고 고인물이에요 와 씨 돌았다 진짜 구겨진 종이가 있는 이건 뭐지? 어 통대기스 쓰레기통 같고 현수막으로 무늬를 넣어서 만든 거라고? 진짜 아 난 무섭다 자 오른쪽 주방 오 여기 케이크 있어요 너무 예쁘다 불을 어 불을 어 어 껐어요 어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야 뭐야 이거 천장에서 물 새는데? 어 어 어 누수 누수는 이거 여기 위 욕점 가봐요 아니 미친 야 아니 누수까지 구현을 했다고? 아 아 그건 아닌가? 아 위에 욕실이어서 어 근데 이거 되게 진짜 신기하다 위쪽에 물이 있으면 물이 밑으로 새는구나 이게 원래 야생 유저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약간 위에 물이 있으면은 조심하라고 음 음 그런건데 이제 이거를 조금 잘 활용하면은 축축한 그런 습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지? 냉장고인가? 냉장고라 하긴 너무 남스러운데 선반인가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오븐 뭐 가스렌지 이런 느낌이고 오 오 이런거 선반 여기 싱크대 있어요 여러분 대박 아 이게 진짜 냉장고네 음 음 직접적으로 이제 상호작용해서 열 수는 없지만 어 충분히 냉장고 같이 생겼다 하 시가 맥히네 진짜 여기 고기 드실게요 점심 먹고 안 드셨잖아요 대먹노 오클릭 오클릭 안되는데? 꾹꾹 아 아 아 지금 배고픔이 안다르셔서 아 배고파야 먹는거구나 이거 그쵸 오케 여기는 뭐야 당구대 당구대야? 와 이 집 잘 사네 어 아흐 어 여기 여기 독서실 어 서재 형님 이게 아까 말했던 배틀이냐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배틀 배틀 배... 잠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아 배... 배틀입니다 배틀 배필이 뭐야? 틸틸틸틸 틸? 배틀이 뭐야? 발음 이슈가 좀 있나봐요 배틀 배틀 그 파이트 할 때 그 배틀 느낌이 네 하하하하 배틀이 뭔데? 말 그대로 아 그 그 그 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짜는 그거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익숙하지 않은 단어여서 좀 알아듣는데 좀 고생을 했네요 하하하하 아 배틀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배틀이네 아니 나 왜 왜 갑자기 싸워... 싸우나 막 이 생각했잖아 하하하하 파이팅 할 때 그 배틀 말고 하하하하 아 이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하하하하 이걸로 선수막 하나 드릴 테니까 한 번 문이 하나 만들어보세요 하하하하 이거 빨간 선수막하고 파란색 염료로 드릴 테니까 하하하하 무늬 하나 골라가지고 하하하하 나 방금 뭐 이상한 거 먹었... 하하하하 이거 내가 어떻게 먹어... 어 됐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염료를 넣고... 응 20까지? 30분? 그래서 넷플릭스 문자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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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넷플릭스... 인형 만드시려면 한 10년은 걸리실 거예요 10년이 걸린다고요? 하하하하 아니 농담이고 이거 설명 한 번 보시겠어요? 넷플릭스 현수막 응응 빨간색 왼쪽 세로띠 빨간색 오른쪽 세로띠 검은색 위쪽 그라데이션 빨간색 오른쪽 위로부터의 사선 검은색 테두리 와... 씨... 안 해... 하하하하 자... 오케이... 확인했고... 하하하하 아니... 고인물의 색이 무슨 일이냐고... 너무 무섭다고... 작업실... 오... 물감... 실... 이런 게 있군요... 아니 근데 지금 건물 봐야 될 거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막... 조심스럽게... 너무 꼼꼼하게 보고 있나? 조금만 속도를 한 번 내봅시다 오케이 작업실 잘 봤고요 이제 위쪽 가봅시다 2층... 와... 야 진짜 디테일 미쳤다 와 손님방! 게스트 룸! 침대 딱 있고... 안락하게 있을 수 있게... 어우 여기 유리창으로 되어있네요 오... 아... 아 이러면 약간 프라이버시가 좀... 지켜지지 못해서 손님이 살짝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하하하 그럴 때는 이제 커튼을 달면 됩니다 음... 좋다 좋다 여긴 어디냐 안방인가 어이거 파우더룸인가요? 화장대 이거... 부부 침대 아... 시끄러워 뭐야 이거 종이 왜 들려... 왜... 아아... 시계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 야... 시계 디테일 봐 어 이... 요긴 뭐야 이거 아 이거 옷장 옷을 구겨 넣어놨네 아 옷 구겨 넣은 거구나 이게 미쳤다 이건 뭐지? 아 컴퓨터 아 이거 마우스네 아 진짜 미쳤네 마크에서 마크를 하고 있군요 지금 내 방 그럼 여기는 와 김나 욕조야 따뜻한 물 여기가 아까 그 누수대인데 어 그렇구만 미쳤어요 미쳤어요 와 진짜 꿈의 집이다 어 3층도 있네 그 전에 잠깐만 보면 어 이거 고양이 있어 고양이 캣타워 어 뭐야 두 마리 있어 귀여워 어 아 귀여워 여기도 싱크대 약간 그 미니 주방 하나 있고 여기에도 쉴 수 있는 공간 있네요 아 여기에 TV 딱 있었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TV는 없네요 여기 풀 사장님도 같이 있네요 어디? 여기 여기 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관통돼 우와 욕실이랑 연결돼 있다 뭐야 이게 대박 비밀 통로를 찾았어요 9와 4분의 3층 광장이다 자 올라가 봅시다 자 3층 약간 다락방 느낌이네 여기는 와 3층까지 만들 정도면 이제 슬슬 포기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다락방에서 쓸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TV 와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 제작진님 판알씨 여기 계시네 왓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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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다 커다란 쿠션 이 중앙에서 이제 사람들 누워가지고 노는 거지 와 아 나 되게 지금 뭔가 그 진짜 신축 건물에 들어온 느낌이야 되게 설레 집 집 이 아니라 짐 짐 짐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는 디테일하게 구현을 하지 못했군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박스 벌릴 거 모아둔 거 아닐까요 음 아 그런 걸지도 아 여기 또 다른 굉장히 커다란 서재 야 씨 잘 봤습니다 어 어 왜 뭐 디테일 하나 디테일 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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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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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름이 아 이상한 애가 먹었어 신옥 신옥 과제였어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 다 나와 다 나가 나가 다 먹었다 이게 뭔데 신옥과제였던 것 신옥과제였던 것 그리고 또 다른 책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 보실래요 보라색으로 반짝거리는 책 뭐야 어딨어 지금 인벤토리에 계실텐데 이건 그냥 툴박스잖아 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설마라고 써있네요 설마 흘림 사랑해요 안보겠지? 인테리어로 알겠지? 책 사이에 껴있는 고백편지 와 대박 지금 집주인이 굉장히 쑥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네요 귀여워 아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좋아요 집 잘 봤고 이제 다른 건물들도 많으니까 얼른 다른 것도 보러 가보자 네 창고로 1%의 집만 일하고 99%의 집은 1층일 겁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 와 근데 외형적으로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모드를 좀 풀고 위로 와 여기 밖에 창문 이 디테일 보세요 아니 근데 시작부터 왜 이렇게 센 걸 보여줬어 야 이거 편집자님 이거 맨 뒤로 밀어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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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머리 내려 쳐가지고 기억을 잃고 싶다 쳐드릴까요? 와 퀄리티가 와 대박이야 아 옆에 호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 뭐야 미친 우와 우와 이 정도면 돼야 고의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냥 마크 찌끄레기일 뿐 자 찌끄레기씨 집 보러 갑시다 일단은 여기 봤으니까 길 따라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어디 어디 어 안내해줘요 오른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누구니 누구니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그분에 놀이터가 계시군요 아 뭐야 이거 플레잉 귀여워 플레잉 마네킹 어 우와 어 어떻게 했어 가보세요 W기 누르시면 돼요 꾹꾹꾹꾹 오우우우웡 헉 험하 하하핳하핰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미끄럼틀이구나 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화면 갑자기 깜깜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 급수대다 급수대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정남이가 자주 쓰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뭐예요 이거? 이거 벤치고 여기가 약간 뭐 장미 느낌의 화단인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는 실소네! 안 움직여 아 마크 구현의 한계군요 그네도 잘 만들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오밀조밀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주 이쁘군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 건물도 볼까요? 다음 건물은 이제 이 이 엄청난 그랜드마스터 이분 진짜 미친게 크레디 피자 가게에요 이게 야 잠깐만 그 마지막? 어 마지막에 보자 좀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건물들은 좀 후반으로 미룹시다 자 자 지금 지금 입구만 봤는데 미쳤어요 이게 지금 천장을 보면은 그런거 같아 엄청나요 아니 규모가 아까 본 집에 한 4배 정도 돼요 대신 1층만 있습니다 대신 1층만 있습니다 당연히 아주 미친 실력자였어요 이분은 그렇군요 이분 이분 집 이분의 다른 집도 보시면은 미쳤어요 아 집이 여러 개를 지어놨어요 이 사람은 또? 네 이분 이분이 야 이 미친놈아 야 미친놈아 현생을 사라 현생을 밥 먹고 이것만 해서 야 그냥 들어가보자 안되겠다 미친 건물들이 많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와 이거 자동문이네? 이거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살려줘 자 클림 이거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약간 지금 어둠의 실루엣을 딱 보고 있는데 와 피자 가게 어 옷을 만들어 뒀어야 됐는데 이게 실수로 사라져가지고 헉 크레디 옷들은 못 만들었네요 아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오히려 이 내골격이 보이니까 더 애니마트로닉스 느낌이 나면서 기괴한데? 하하하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대박 구현 진짜 미친게 요요요요 뒤편에 요 보라색 보이죠 네 요치고 들어가면은 폭시가 있어요 아 아 그 보라색 천막 프레디 원의 그 뭐야 아웃 오브 오더 고장났다 표시 있잖아 그리고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폭시가 이제 점점 나오는 그 설정 그걸 그대로 구현했군요 어 잠깐만요 휴지판 하나 만들어줍니다 와 미쳤다 여기는 어디지? 어 어디가셨어요? 어 열어줘요 아 거긴 전등방입니다 아 아 이 버튼 누르면은 꺼져요 우와 야 꺼지는 것도 순서대로 꺼져 미친 한 번에 탁 꺼지는게 아니라 팅 팅 팅 팅 진짜 미친게 이게 멤버십 방송 저번 달에 하고 한 이틀만에 완공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잠깐잠깐 이제 혹시나 서버가 터질까봐 다른 뭐 해방돋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와 봤는데 제가 그 건물 콘테스트 합시다 하고 한 3일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상태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아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들어갔었는데 이거 문을 어떻게 열어요 이거 문이에요? 이거 이거는 그냥 고정문 아 오케이 장식 원래 여기 여기가 원래 문이었어야 됐는데 문을 었다 만들면은 빛이 새어 나와가지고 음 그렇게 자동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 여기가 대망의 경비실? 와 와 두 손이 미친데 깜빡거리어 깜빡 대박 대박 아야 미쳤어 진짜 아 진짜 돌았나봐 와 이건 뭐지? 위쪽에 있는 스위치가 뭔지 모르겠어 아 불 켜는 거구나 아 불 켜서 확인하는 거 아 불 켜서 확인하는 거 이게 문 내리는 거고 와 와 야 미쳤어 어 야 야 밖에 아 깜짝이야 아 씨 아 아 프레디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게 아마 선풍기고 이게 TV인 거 같네요 이거를 한 네 명이서 같이 만들었어요 저랑 요 제작자 이분이랑 블루베리 스무디 씨랑 한 분 더 그분 네 분이서 바다 깔고 그래 레몬 레몬이라고 그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 천장 이걸 마감해 주셨어요 음 천장 아 천장 너무 이뻐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다 이분이 있고 와 진짜 잘 봤습니다 얘 진짜 프레디를 어 뭐야 골든프레디 있어 골든프레디까지 구현 완벽합니다 귀여워 어 어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네모 도트로만 이렇게 몇 개를 찍었는데 프레디 얼굴이 보여요 이빨까지 아주 선명하게 이게 이게 고인물이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진짜 도트로 이런 거 찍어내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기묘한 찜찜의 힘 이거 뭐야 고고고고고고 이렇게 쓰여있네 근데 야 우리 최근에 광고 찍는다고 뭐 하나 그렸는데 그거랑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거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그거 노리고 만든 건 아닌데 어쩌다보니까 겹치겠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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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저장해가지고 보여줄게 기다려봐 이거 되게 최근에 만들어진 썸네일이거든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뿐다님 방송에서 스토가 되었습니다 뿐다님 방송에서 스토가 되었습니다 아 뿐다씨 방송에서 봤어요 어 이거 레슬링 게임 광고 썸네일인데요 어 잠깐만 유튜브 들어가봐야겠다 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튜브 어디갔나 이제 보면 되게 분위기가 비슷해 아 뿐다씨가 그러더라구요 왜 난 분명 말랑말랑한 걸 이러갔는데 왜 이런걸 줄여야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뒤에 보면 스탠드도 구현이 돼있답니다 오오 뭐야 아유 나 다른 건물인줄 알았는데 와 제가 조조를 잘 안봐서 정확하게 몰라요 스탠드라고 하는군요 그 뒤에 있는 수호신 같은 애를 맞습니다 원래 악기였는데 아이고 이거 어. 이 날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오면서인지 아니면 원래 스탠드로 됐었는지 처음에는 악령이었어요. 이거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버튼 누르면 나와요. 뭐 뭐 뭐. 여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하하하하하. 아 이 관종. 마음에 들어. 이제 어디로 가죠? 양갈래길인데 왼쪽 왼쪽 이제 찜찜님을 지나서 가면 현대식 아파트가 나옵니다 와우 와우 이건 진짜 갱 아파트인데? 이것도 스무디씨가 만들었군요 아니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 블루베리 스무디가 모든 걸 다 한다 이거 그러면 내부도 설마 다 꾸몄나? 아 일단 1층부터 들어가 봅시다 어 근데 와우 물 뭐야 이거 야 여기 우편함도 있어 미친 뭐야 열면은 이렇게 돼요 우와 되게 멋있게 열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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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전통의 물레베이터가 있습니다 물레베이터? 우와 대박 천실색에서는 절대 불가능해 아 여기 근데 아 입주가 불가능하군요 아직 마감이 더 됐네 아 아쉽습니다 아 분양이 안 된 갓 지은 아파트 어 아직 불도 안 되고 하우스 폴리퍼 형님 하우스 폴리퍼 갖고 오세요 빨리 하하하하 아 이제 입주해서 직접 꾸며라 다른 층도 마찬가지인가 한번 봅시다 다른 층도 다 똑같네 오 근데 3층은 뭔가 달라요 어 3층 다르다고? 아 똑같네요 근데 문이 달라요 똑같은데요? 하하하하 아 거기는 2층이고 여기가 2층이라고? 여기 잠깐만요 이거 몇 층까지 있는거야? 그러게 뭐야 이거 원래 6층? 우와 6층까지 있네요 여기 그렇군요 내부는 아파트랑 똑같이 내부는 네 똑같네요 자 여기 문 닫고 갑시다 이거 문 안 닫고 가면은 이거 어떻게 내려가? 어 CF2킬 한 바람 들어와요 그렇군요 이런 가정적인 남자 하하하 난방비 중요하지 아이 잔소리 듣기 싫어요 엄마한테 하하하하 음 아 근데 외형을 신경을 진짜 많이 썼다 베란다도 제대로 구현을 하고 이 아파트 특유의 그 포인트 건물에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잖아 그런 것들까지 검은 줄로 포인트를 아주 잘 준 거 같아 블루베리 스무디씨가 안 계셔서 아쉽네요 아파트 옥상까지 아 옥상은 올라올 수 있는 방법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그냥 점프해서 와야 되네요 여기 점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여기 점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점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모드로 날라서 와야 된다 옥상 아 아파트 옥상은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현실 고증을 해 놓은 거다 하하하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볼목이 있습니다 네딧 비자 가게가 지금 다 있고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는 한번 보시고 들어가보시면은 아 변기네요 여기 변기? 네 변기 들어가보세요 이 들어가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아 짱실이 있어야죠 오야 무서워 여기서 이제 막 갑자기 플레디가 빡 그런 것까지 구현되어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자 다 봤고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잠깐만요 아 지금 아이고 됐다 됐다 자 여기 잠깐만요 잠시만요 전 수막이 사라졌습니다 됐다 여기 여기가 누구진 누구신 여기가 여기도 블루베리 스무디 집이네 어이 아니 블루베리 스무디 집 뭐 뭐 현생을 안 살아요 마크에서 살아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연지 여기 열고 나서 블루베리 스무디 집이 25시간 동안 처음에 25시간 동안 여기만 있었어요 여기에만 씨 이 서버에서 25시간 연속으로 있었어요 화장실이 들어오자마자 보이네요 화장실 어후 어후 여기 급동일 땐 굉장히 좋겠네요 좋았다 이게 뭐지? 샤워기인가? 반응이 없네 여기가 샤면 여기가 이제 샤워 부스 소음이 좋아집니다 초 이 샤워도 근데 물이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러려면은 꽃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키를 묻어서 가지고 음 풀사장님이 딱 그러니까 풀사장님이 꽃피를 드셨으면 됐을텐데 여기 여기 거울 대형 거울이 있고 이거 뭐 양치컵 이런건가봐요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어? 왜? 너무 귀여워갖고 뭐가? 저기 누구세요님? 아 너무 귀여워갖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부엌이 5억이네요 음 어이 다용도실 야아 배치까지 기가 막힙니다 여기 가스렌지 여기 세면대 에 세.. 그 뭐라 세면대가 아니라 뭐라그러냐 주방에 있는거 싱크볼 이게 가스렌지네 가스렌지에 우와 뭐야 음료수 있다 여기 다용도실 애벌빨래 할 수 있는 곳 이거는 창고 이건 뭐지 그냥 상자 여기가 이제 앉아서 밥먹는 곳 디테일들 한번 여기서 이제 보실볼래요 디테일 디테일 뭐 요런 거라든지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네 내용물 네 오오 음료수들이 요런 이제 다잘짜잘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걸 바꾸죠 아 난 이게 불꽃인 줄 알았는데 포션이구나 그럼 약간 그럼 약간 커피포트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건가 커피포트일 수도 있고 오 커피포트라 삼중 커피포트 올라가보죠 이건 뭐지 우와 화분 너무 예쁘다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커다란 거 오 여기 사람이 걸려있어요 오 오 대박이다 하하하하 님 왜 공중에 떠있음 크리에이티브니까 오 2층 오 여기는 야외 뭔 소리야 누가 술 드셨는데 2층 야외 베란다 상자 있고 의자랑 탁자 뒤에 조그만 정원 화분도 있네요 자 이쪽이 침대 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기가 이제 사무용 책상 왜 침대가 세 개나 있냐 엄청 크게 쓰네 부부인가 어허 이제 문 열고 나오시 어 우와 어떻게 누웠어 나도 뭐야 여기 채팅창이 왜 보여 사이 좋네요 지금 너무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시면 될겁니다 아 깜짝아 이씨 하하하 아 아 너무 좋네요 우와 이게 뭐야 아 너무 너무 이쁜데 여기에서 이제 수영하다가 이렇게 물살에 떠밀려서 밑으로 야아 그럼 여기 이제 또 배트 보트 타고 놀 수가 있네요 오 가자 아 내가 집을 바로 들어가서 눈치를 못챘는데 여기 야외 정원이 굉장히 잘 돼 있네 박명록이 있는데 너무 이쁘다 박명록이요 박명록이요 여기에 박명록이 있어요 레몬씨와 롤리씨가 읽어보자 집이 깔끔하고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어디 귀여워 깔끔하고 안에 인테리어가 멋지네요 선물로 좋은 레코드 두고 갑니다 그게 이 레코드군요 장작들 귀여워요 장작들 귀여워요 이건 오 오 오 오 오 오 사장님 한 다 젖어요 어떻게 내려 시프트 누르시면 돼요 시프트 어 됐다 굿 여기 화단도 있어요 어디 어디 우리 youth 밖의 장작들 와 오 오 어 오 식물이 너무 이쁘다는 잠깐만 이거는 꽃을 일일이 심은 거예요 네 이거는 일일이 심은 건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냥 땅이나 대고 클릭을 따다다다닥 하면 쉽죠 남의 화단 밟는 거 아니라고 했다고? 이게 왜 남의 화단이야 너네 다 내 노예들이잖아 여기 다 내꺼에 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볼 것도 블루베리 스무디스 겁니다 블루베리 스무디스가 진짜 미친 게 예전에 프리님이 보고 이게 뭐야 너네 미쳤어 할 때 미친 와 미친 여기는 인테리어도 있어요 안에 안에 또 있어요 진짜 미쳤다 이거가 아마 25시간 중에 일부일 겁니다 와 그리고 그리고 잠깐 뒤돌아보시겠어요 어? 뒤를 돌아서 이걸 붙여 에펠탑 에펠탑 저것도 블루베리 씨가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어? 아 완성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블루베리 씨가 하다가 이건 미친 짓이 하고 그만두고 갔어요 아 까비 아 근데 미친 짓이기는 해 아 에펠탑 있었으면은 진짜 멋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저도 저 이 에펠탑 보고 저 장사기상 만들었던 거거든요 와 에펠탑을 만들 생각을 해서 아 근데 이 시계탑만 해도 지금 미쳤습니다 디테일이 지금 저기 위쪽에 문까지 보이거든요 그럼 이 내부는 전부 다 통한다는 얘기야 빨리 빨리 들어가 보자 이제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불러오세요 빨리 자 다들 올라가서 잘 보세요 저는 잘 안 자지네 올라갑시다 자 밤이어야 자집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안에는 좀 비어있네 그냥 계단만 있네 언제까지 올라가요 야 이거 뭐 시계 한번 고치러 갔다가 무릎 마장 나겠는데 엘리베이터 없어 시계 고치러 가려면은 옛날에는 도르레 같은 거 쓰지 않았을까요 음 이제 여기가 어 저거 뭐야 저거 여기가 아까 제가 봤던 문이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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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관음하고 있다 다일리아씨가 관음식하고 있다 오 외형이 정말 고풍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놀이 깎아 으악 이 소소한 디테일 야 시계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이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 주변 테두리에 유리 조각 유리창 이 스파이더맨 미쳤어요 이 분 야 시 아니 디자인 진짜 이 정도로 큰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짱인거 만들시킬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거 뭐 건축업에 종사하신 분인가 네 자 나 물 좀 마실게요 네 물 마셔 물 마셔 아우 시끄러워 나도 마셔야지 흑 흑 흑 흑 설정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ESC 들어 설정 흑 설정 비디오 설정 비디오 설정 그래서 렌더거리를 한 1820 정도로 맞춰보시겠 그럼 뭐가 달라져요? 넓게 보입니다 아 그럼 최대로 해야지? 최대로 하면은 마크가 터진다고? 마크가 화를 냅니다 괜찮아 난 슈퍼컴이어서 괜찮을거야 비디오 걱정 나는 최적함으로 써야되는데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럼 이제 다시 내려와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계탑 바로 옆에 바가 있습니다 오픈 어? 오픈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세요 뭐야? 지하 비밀기지야? 이건 뭐에요? 뭐 드시겠습니까? 오오 비밀 바다 누구세요? 나가세요. 여긴 넷 바임. 갈만들었다. 칵테일 하나 주문하시겠어요? 오 여기 사다리까지? 사장님은 술 드세요. 술. 좋아요. 대... 대... 먹었다. 자, 내... 내 인벤토리. 센 술. 즉시 피해 뭐야? 이거는 서바이벌로 하고 드셔야 됩니다. 아, 오케이. 잠깐만. 어... 서바이벌. 자, 술이 얼마나 센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왜 멀쩡하지?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슈퍼 숄저라 그런가? 아, 슈퍼 솔저 모드를 다시 해제를 해야 되는구나. 우유, 우유 드시면 됩니다. 우유. 자, 그거는 최소 기능이 없어요.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센 술을 드시면 됩니다. 좋아요. 센 술. 아, 이게 PVP가 사라져서 즉시 피해 그것도 못 주나봐요. 아, 아쉽네. 그럼 쓴 술을 드시죠. 그럼 쓴 술? 쓴 술은 어딨어? 아, 나 못 받았어. 야, 이 미친 물병만 몇 개야, 나 지금. 어, 쓴 술. 이거는, 이건 이제 소주입니다. 아, 느려졌어. 아, 취한다. 아, 야, 나가자. 아, 야, 이상한 기운까지 막 나온다. 아, 이 알딸딸한 느낌. 플림, 플림, 플림. 해장, 해장. 해장물. 어. 어, 해장술. 아, 좀 낫네. 아, 이거 효과가 좋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어, 이제 숲길이네. 이거 누구세요? 씨가 만든 거예요? 이거가? 이야. 아니네, 이게 돌리 씨가 만든 거네요, 이게. 야, 이 미친. 이거 계단을 왜 등산하듯이 만들어놨어. 계단 짱 높아. 유니콘이 돌리 씨가 만드셨습니다. 돌리 씨가. 자, 안내글과 편지가 있네요. 나와. 나와, 안내네들. 나와라. 사장님께 안내문가 편지를 드려야 돼. 아니, 이네가 먹으면 안 돼. 해놔. 아, 돌이씨가 만드신 겁니다. 돌리가 아니라 돌이씨. 이거 꼭 손에 들고 써야 되는 거예요? 손에 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원구 화정가. 컨셉. 퓨전 한옥. 신혼집. 언덕 위에 사랑과 꽃과 정이 있는 옛집. 건축 소요 기간 7일. 일주일간. 이번 처음으로 마크 건축을 하게 되어 많이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었다고? 감안하고 봐주시면. 이 방을. 이 방을 재능충 녀석들. 내부에 있는 버튼들은 작동이 되오니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감을 끼네. 자, 아 내 다리. 나 왜 이거 점프가 안 돼? 아, 나 크리에이터 모드 아니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요. 떨어지셨나요? 네. 와, 와, 야 진짜 너무 예쁜데? 이 연못 뭐냐고?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 우물. 이게? 이거, 이거는 여기 앉아서 쉬라고. 보여드릴까요? 여기 안에 식, 생물이 살고 있어. 왜? 와! 와! 아, 뭔데? 이거는 1.18대 추가된 그거네요. 자기소개, 이뻐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처음 건축한 사람이 맞다고? 아유, 재능충도 있잖아.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처음일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여기 꽃근 애도 있어. 너무 이뻐. 이거는 뭐지? 로, 럿, 띠아. 럿, 띠아. 어, 잠깐만. 야, 이거 디테일 미친 게. 여기 와보세요. 여기 회전, 여기 흔들그네. 여기 빨간색이랑 분홍색깔. 어. 흘림이랑 뿐님. 새까맣기다니까요. 아, 여기가 내 지정석이었구나. 야, 나와봐. 임마. 꺼드라이, 멍청아. 죽어. 잠깐만요. 이분은 밀어내겠습니다. 마치 잠승국 같은데. 자나 보네. 꺼자. 아, 여기가 너무 편안한 나머지. 어, 깼다, 깼다. 뿐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유, 가까워라. 대박. 뒤로 젖혀지네, 이 의자가. 아유, 여기서 누우면은 뒤로 굴러 떨어지겠네. 아유, 여기 절벽이 나. 여기 절벽이네. 아유, 저거. 노렸네, 노렸어. 와, 이 퓨전 한옥. 크아. 여기. 대박. 여기 이름 뭐니, 여기가? 대청마루? 대청마루라 하나, 여기가? 그렇죠. 여기부터 미쳤어요, 이니까. 와, 야 진짜 건물 너무 이뻐요. 와. 중등까지. 자, 이제 내부 봅시다. 어, 나 이런 것들 맨 마지막에 봐야지. 이런 거 봐. 여기가 이제 마루에 있는 야외 소파 같은 느낌이죠. 한옥이라고 수박 준비해 놓은 거 봐. 아, 뭐야? 귀여워. 와, 대나무로. 랄랄랄라 하는 비밀도. 대나무로 칸을 나눠 놓고 여기에서 이제 TV를 보는 거죠. 와, TV 안테나까지 구현. 미쳤습니다, 진짜. TV에서 태권도를 하는 건데. 잠깐만, 근데 이거. 이것도 도트를 하나하나 다 찍은 거예요?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른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게 확률인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림을 따로따로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 그림은 따로 도트를 찍어서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는 거군요. 이거는 개발자들이 도트를 찍은 겁니다. 어... 오케이. 잘 봤습니다. 와, 이거 사운드 스피커야? 아, 양쪽에 스피커 있어. 대박. 와, 이거. 사운드 바. 화장실이 있네요, 여기. 오, 봉남 있다. 아, 거기 화장실이에요? 오, 화장실도 진짜 잘 만들... 와, 콘센트까지. 미쳤습니다, 그냥. 어? 와, 이거 타월인가? 타월 색깔도 너무 예쁘다. 아, 욕조가 작동된다고? 음... 됐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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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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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이게 뭔데? 어... 잠시 소란이 있을게요.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어떡해. 왜 이런 건지. 여기, 여기 작업실 있네요. 보면은... 고장 났다고? 아니, 이... 뭐지? 이게 뭔데? 아, 여기 레드스톤 하나가 끊어져 있었네요. 여기가. 어? 됐다, 됐다. 물이 들어와요, 물이. 물이, 물이. 고쳤습니다, 제가. 안되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를... 왜, 왜 또 물이 나오다 말아. 이분이 잠깐... 그거... 마크 그걸 모르시나 본데, 이게... 만약에... 양둥이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고칠게요. 보면은... 음, 천천히 하시오. 예, 이거는 분명 내가 한 게 아닌가.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원래 책임자의 자리는 무거운 법이야. 안내를 맡았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이구, 잠깐만. 이분이... 하나... 이분이 마크 건축을 처음 해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신가 본데... 물 양둥이를... 물 양둥이를... 이제... 어... 이게 참... 그런 게... 이분이 마크 지식을 몰라요. 지금 보니까. 마크는... 양둥이를 디스펜서에다가 넣으면은... 얘가... 물을 빨아들이는데... 이거를... 모든 양둥이를... 물 양둥이 전체를 넣으니까... 음흐흐. 이게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쳤어? 그래서 고쳤어? 아니요. 좀 걸려요? 물 다... 어... 그냥... 딴 데 보실래요? 어! 아 왜 부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공사한다 생각하신 거. 아... 공사 중이구나. 살릴 수 있겠어요? 아... 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으흐흐흥! 아... 아 좀 아쉽다. 이거... 작동되는 거 보고 싶은데. 아까 작동 됐잖아요. 그렇긴 해. 그럼 도우미 한 명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분... 나가시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자리를... 비우고 싶으신 사람은 없겠죠? 아 한 분 양보해 주실 분 계실까요? 그... 서버 관리 맡으셨던 분이 지금 한 분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시계 고장이 난듯한데. 아이치비씨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매니저. 아유... 감사드립니다. 매니저 멋있어. 사랑해. 우리 매니저 할 거야. 관리장년 유라와요. 잘생겼다. 어 뭐야 잠깐만. 이 버튼이 이게 아닌데. 뭐지? 뭔가 잘못... 단단히 잘못됐어. 이걸 이래야지. 진짜... 겉만 사랑하다니. 내가 치비씨를 얼마나 아끼는데. 어 잠깐만. 플레임 포함 10명이라 안 들어가진다고? 내가 나갈게. 어... 폰님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응응. 들어와주면 얘기해주세요. 어... 들어오셨어요. 아... 이게 왜... 왜 고장난지 알겠다. 버튼... 거 아니야? 응... 맞네 맞네. 잠깐만... 이제 거의 다... 시공... 한지 한... 10분 만에... 완성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니까... 이거를... 두 번을 따닥 내려가지고... 고장이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레버 한 번 내릴 때... 이게 양동이가 나오고... 레버를 다시 한 번 더 올리면... 그때는... 물이 빠지는 구조인데... 응응. 그때 이거를... 따닥 두 번 동시에 내리면... 고장이 나요. 오... 버튼... 버튼 겁나 빠르겠네. 고장났어. 되게 어렵다. 아이고... 근데... 이... 잠깐만... 아이가... 약간... 사람 미치게 하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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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마크 할 때는... 억가가 항상 함께해. 하하하하... 아 진짜 이런 거 설계하는 게 쉽지가 않나봐요. 어 여기가 비었네. 하나 비면 고장 나고... 하나 더 있으면 고장 나고... 어 여기... 여기가 비었네. 응. 응. 아유... 유튜브에 나... 내 목소리 자식 나와서 좋겠다. 히히. 히히. 이 집을 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다 됐습니다. 됐어? 어... 잠깐만 뭐야? 안 됐는데? 아е 이건 제가 잠깐 설계 midst. 계단 설치해야 했는데.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네네네네. 이거지. 해 봐야지. 어아오오오! 칭 칭 칭 칭 이게 물이 조금 고이네 이쪽에 이건 이제 물 빠질 때 빠지는 디테일 느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줘야 돼요 좋아요 누가 이것까지 다 보고 있겠습니까 자 근데 유몽씨 그 이제 도우미 분 오셔서 디코를 도우미씨한테 양도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안내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유몽씨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제 목소리 나오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꼭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용 자 이제 스블씨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죄송하지만 유몽님이 진행을 너무 잘 해주셔서 유몽님도 같이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제 부업을 하는 느낌으로 가고 유몽씨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가이드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날 편집을 해서 인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다음에 저장을 하면 늘어났죠 그... 유몽씨 들어와봐요 유몽씨 다시 와봐요 어잇 들어와봐요 들어와봐요 멍 때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봐 겁나 때려 겁나 유몽님 다른 디코방에 들어가 계시면은 플레임님이 강제로 끌어내리실 수 있거든요 다른 데 들어가 보실래요 다른 채팅방에... 어 들어왔다 안녕 유몽님 원래 노예는 나가실 수 없습니다 네 네 네가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이야 아유... 너무 너무 바쁩니다 지금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 궁금한게 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장작인데 이제 도우미가 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도우미가 되신 거예요? 어... 전망적으로 제가 비볐죠 개같이 비벼서 성공했습니다 블레임에게 어필을 하였고 하고 싶다고 아 내가 권한을 준 사람이 이제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어? 몰랐게도 이 풀박스 이거 이 이 분이 다 하셨어요 아 진짜? 이 책 만든 사람이 스블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벤토리 워프북도 넣어드렸는데 그것도 그... 사실 장작분들이 좀 엄청 적극적이지 못해서 모두의 집을 넣지는 못했지만 웬만한 사람들의 집은 워프북에 넣어놨거든요 오... 나중에 한번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다 둘러본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 책은 플레임님이 좀 더 편하게 맵을 둘러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워프북입니다 가고 싶은 장소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워프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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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진 않네 사실 모두의 좌표를 책으로 받은 다음에 이곳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대부분 다들 자기 집 만드는데 너무 열정하신 나머지 제 공지를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살짝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공지를 확실하게 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일단 화장실도 다 잘 봤고 다른 데도 마저 봅시다. 얘는 왜 줄이 묶여있냐? 고양이를 묶어놓고 키워? 어? 풀렸다. 뭐지? 버그였나? 여러분들도 보셨죠? 줄 묶여있는 거. 이게 깐쳐두지 않으면 얘네들이 마음대로 도망다니기 때문에 마이크래프트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아... 봉남이랑 삼동이야. 뭐야 이름이 지어져 있어. 대박. 아주 귀여운. 음... 야옹이는 안 묶어놓으면 도망가는구나. 근데 여기 위쪽에 뭐가 있네요? 상자? 여기는 선반. 그냥 선반. 캣타워로 생각이 되는 구조. 아니 미친 캣타워 바로 위쪽에 이런 선반이 있으면 고양이들이 옳다쿠나 하고 올라가가지고 툭툭툭툭 쳐가지고 애들 다 떨어뜨리겠네. 아주 위험한 설계군요. 어? 이거 저번에 봤던 시계 똑같이 있네? 보통은 괴종시계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드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가끔씩. 아이고 깜짝아 뭐야. 아 미안해. 아니 내가 그 없애버렸어. 종을 때리려고 했는데. 설치하는 소리 봐. 다 버려. 아니 물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인벤토리에 너무 많아. 그거 툭툭. 네? 인벤토리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 어떡해요? 이거 서바이벌 보관함 있잖아요. 툭툭 인벤토리. 네 제가 해드렸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했어? 아 이거는 명령어로 클리어를 치면 되는 거고 툭툭 혼자 하실 때는 오른쪽 아래 아이템 파괴라는 그게 있어요. 어 어. 오른쪽 아래. 그거를. 아 어어어어어. 그거를 이제 시프트 클릭을 하고 같이 누르시면 전부 다 사라져요. 어. 네 근데. 내 툴박스. 전부 사라져가지고. 내 툴박스. 전부 사라져가지고. 어. 어 땡큐. 아니 툴박스를 16개를 주시네요. 아주 풍족하네. 음. 야 이 미친 그만 뿌려. 됐어. 가자 이제. 여기도 콘센트가 있네요. 와. 여기. 정원으로 빠지는. 문. 하. 하. 진짜 진짜 지금 소름 돋고 있어요. 와. 여기 또 깨알 콘센트와. 하. 하. 의자 졸라 높음. 뭐지. 하하하하하하. 의자 개커. 어. 여기도 큰잎 뿜잎이네요. 와. 그러네. 대. 바. 어. 근데 한국식은. 좌식인데. 아. 좌식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의자를 높이 만들었나 보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리 꼬고 앉으라고. 하. 진짜. 허리 나가겠다. 하. 이러면 안 되겠냐. 하. 아 이런식으로. 어.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분이 하신거니까. 어. 뭐. 원래대로. 이거 버그야? 여기. 내 눈앞에 짝대기가 공중에.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투명. 투명 사용한 플레이언데요. 아. 이게 투명... 한거에요? 플레이님이. 맵 구경하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들 투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신기하다 아 역시 도움이 아주 센스가 남달라요 근데 나 옆에 같이 보는게 되게 좋은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우와! 이 투명했는데 장비를 입고 있어서 유령 전사가 됐어 대박 유몽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진짜 왜 사람들이 계속 마크 마크 이러는지 알겠다 진짜 별게 다 있네 진짜 모든걸 할 수 있어 너무 신기해 우와 대박 나 방금 뭘 먹었네 후렴과가 뭐야 먹어 어? 에? 뭐야 이거 주변에 랜덤과 텔레포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기능이 있었어? 세상에 돌아서 들어갈게요 마크가 참 재밌고 신기한 컨텐츠를 많이 추가해놨어요 헬로우 아 이 이건 뭐지? 뭔가 정체불명의 오브젝트가 있어 이거 이거 믹서기네요 이거 어 뭐야 이거 버튼 눌렀더니 와 그렇구나 이거 믹서기구나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하하 어떻게 이런걸 구현할 생각을 했지? 어떻게 가르니까 스프가 튀어나왔어요 비프스튜 수상한 스튜 수상한 스튜 수상한 스튜 한번 마셔보시겠습니까 쩝쩝쩝 점프 강화 효과를 입득하신 것 같아요 수상한 스튜은 먹으면 랜덤한 스포신 효과를 드린답니다 어어 그렇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튜도 있습니다 여기 드셔보실래요? 어어 저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튜입니다 무슨 이거 왜 아이템 이름이 안나오냐 이거 그거 그냥 수상한 스튜이었니? 너같이 어어어 아무것도 안보여요 하하하하 어두워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방랑함 너 왜 이런거 좋아하냐 이거 누구세요 님도 당하셨어요 블루베리인가 하하하하 자 올라가 봅시다 이제 2층으로 어우 위협하네 어우 야 2층 올라오기 좀 빡세다 하하하하 이거 그 소방관 분들이 쓰는 봉 아니에요? 긴급 출동해야 될 때 딱 잡고 샥 내려가잖아 하하하하 우와 오 여기도 약간 간이 식탁인가 아아 이거 컴퓨터방이네 이거 물컵이고 이거는 간식이고 컴퓨터 콘센트 마우스 키보드 이거 핸드폰 하하하하 스마트폰 아 대박 정수기 물을 뽑을때도 항상 정수기 해야죠 정수기 와 야외 변한다 너무 이쁘 저건 뭐야 저거 뭐지 저거는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쳤어요 야아 미쳤어요 닌텐도 아 닌텐도 스위치 왜이 enjoys 위에서 봐야되 어 손잡이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액정 야아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손 이 패드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Apps 트위치 포스터까지 펄큐보다 펄큐드 이거 풀... 뭐야 스위치 플레임 트위치 대박이다 진짜 아 너무 잘... 오우 여긴 뭐죠? 2층 화장실 와... 깨알 욕조까지 미쳤다 세면대랑 변기 야 변기가 정말 변기답게 생겼네 이거 누르면 뭐 물 내려가나? 뭐야 이거 버튼이 돌아가네 눌리지는 않는군요 와... 2층 다락방 히쁨님 작업공간 와우 미쳤습니다 진짜 와 앉을 수도 있네 여기 의자 그래 아 네 지금 동생이 드론 충전해 달라고 아 귀여워 하고 오셔도 돼요 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하나 떼달라는 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저 징그러운 녀석 와 진짜 잘 봤습니다 와 전등도 너무 이쁘게 돼 있고 와 아 진짜 이런 집에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잠깐 이건 사진 찍어야겠다 그럼 3층? 3층이 있어요? 3층 어떻게 올라가요? 요 요 요 올라가세요라고 써있는 아 진짜 다락방이 있었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됐다 우와 분홍색 헤에에에에앟 아 너네 되게 내 결혼식 기대하고 있구나 와 희쁨이 웨딩드레스와 면사포 나오세요 왜 거기 있으신 거에요? 빨리 나와봐요 와 면사포 클레임님 웨딩 정장 이제 결혼식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셋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몇 개월 남으셨나요? 이제 6개월이요 9월 달에 할 거니까 클레임님 혼수 장작들한테 받을 준비하세요 저도 기대 중입니다 자 아 표정 한옥 진짜 너무 잘 봤고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한 몇 편으로 나올까요? 한 편으로 다 볼 거 같은데 그래도 한 편으로요? 응 말 줄은 모르시네 가자 가자 어 이건 뭐야? 배 정박자? 이거 탈 수 있어? 오잉? 와아 대박 나니? 이거를 이쁘네요 근데 한 번 타면 영영 다시 못 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타노?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수동 작업이랍니다 어 분명 기계식으로 쓰는 거 같은데 어 나도 타야지 어떻게 타는 거지? 워컬링 노릇팀 옆에 배 타고 배 놓고 렛츠 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너무 재밌고 미쳤어요 안녕 이빨 이거 이제 뿜님이랑 나중에 그 갔을 때 배 타고 놀 때요 제주도 갔을 때 크흐흐흇흐흫 아하 너무 행복하다 오케이 다 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잠깐만요 현수막을 머리 위에 써야 돼서 야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엄청난 퀄리티의 집이 상위 1%라고 하더니만 뭐 모든 건물이 다 이렇네 에이 이거는 이제 상위 1% 또 다른 1% 여기 오른쪽에 또 한 게 있어요 어 어디 어디 계세요 조금 작긴 한데 유몽씨 어디 계세요 어 여기는 길이 안 이어져 있네 약간 미완성인 건가 이거가 진짜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 그리고 이렇게 이거 보니까 정문이 없네요 여기가 정문인 것 같은데 근데 문이 없는데요 문이 개구멍처럼 돼 있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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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진짜 자연인처럼 여기서 만 고립되서 아 여기 유배 왔네 여기 여기 있다 블루베리 스무디에 온천집 여기 여기 별장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블루베리 별장 캬 블루베리 씨가 너무 너무 많은 걸 타고 가지고 아 진짜 여기 있는 모든 건축이 한 절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지도를 보면은 지도 어떻게 보노 이거 제가 따로 학과를 챙겨왔는데 어 어 여기 그 두 칸 지도 두 칸에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이 블루베리 씨가 하신 거예요 집 전부 다 거의 다 아휴 미쳤다 미쳤어 블루베리 씨 현상을 팔려니까 걱정이 된다 진짜 어 왜 깨진다 아 여기다가 이제 계란 까놓고 먹어야 되는데 짠 계란이 없어요 이거 제가 들고 있는 아이템을 집어넣고 맨손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힐 마우스 힐을 다른 쪽으로 올리다가 어 빈 칸이 없으면은 E 누르시고 그냥 아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빈 칸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시프트 클릭하고 아이템 누르면은 오른쪽 위 왼쪽 위로 올라가요 아 그래가지고 오케이 다 가득 찼다 할 때 이제 오케이 됐다 아이템 파괴 해주시면 되고 너무 이쁘게 잘해라 와 이 별장 디테일 아무래도 너무 이쁘다 이거는 수납장인 것 같고 음 아주 심플하니 잘 만들었네 뭐 물론 디테일은 전혀 심플하지 않지만 잘 봤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아냐 그렇게 자괴감될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이 미친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 오셨군요 여기에 아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 달리기 키를 같이 누르면 빨리 가죠 달리기 키가 알트 아니에요? 알트나 틀림 그니까 키 지정을 해가지고 저는 영어 얼이랑 얼으로 써가지고 더블유 얼을 같이 누르면 순식간 해가지고 기본은 컨트롤 아 알트가 아니라 컨트롤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자 어 그래서 어디 가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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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레몬 백자가 레몬씨가 하신 건데 이거는 어? 숫자가 8이라고 적혀 있네? 숫자 0 하면은 0이 떠요 오오오 1하면 2이 뜨고 2하면 2 뜨고 2 근데 이거 무슨 건물이에요? 왜 이렇게 커요? 이거는 그냥 레드스톤 해로 해로 버튼 이게 미친 게 버튼을 누르면은 그거에 맞는 버튼이 숫자가 불에 들어와요 여기에요 그리고 그게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 봐요? 여기 컨트롤룸 들어와 보실래요? 오 컨트롤룸 서큐트 룸 이라는데? 이거 만들기 겁나 어려운 거라고? 영어로 써놨어 얘 이상해 무서워 와아아아 야 이 미친 허어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헲허허허허허허허헣 진짜로 1도 모르면은 와 대단하다 하는데 조금이라도 알면 진짜 미쳤다는 거예요 두 분은 다 알죠 야 이거 이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미쳤다 진짜 결과물을 보면은 이게 왜 미쳤지 않은데 과정을 보면은 미쳤다는 게 절로 생각이 될 거예요 와 진짜 코딩 작업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고맙보다 고맙 이게 어떻게 보면 코딩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노가다스러운 작업일 텐데 근데 더 미친 게 뭔지 알아요? 어? 이거는 초보적인 거고 폐로에서 이런 규칙으로 할 때 더 엄청난 것들이 다 있어요 무섭다 무서워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여기 이 또 다른 두 번째 길이 있어요 여기로 오시면은 출 사장님 병력식 나옵니다 왜 나 죽여? 묘비에 심지어 이게 멤버십 때 멤버십 타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 바로 다음에 그걸 했어요 아니 맞긴 첫날에 생긴 게 이거라고? 이거 팬카페에도 올렸을 거예요 아마 아니 미친 심지어 묘비에 이렇게 적혀있어 엉덩이를 좋아하는 사람 김 플레임 씨 2월 26일이니까 정확히 한 달 정확히 한 달 전에 제가 죽었네요 그게 제가 알 bacteria 팀이 서버에서 나가 더bold 뜨거워 야 잠깐만 어우 씨 아 뜨거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박명록이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후우우우욱 대박 생각보다 참여하신 분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게 모든 분이 지나갔어요 아 지금 참여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다 적어둔 건 아니군요 네 여기를 봤던 사람 그래가지고 한 이 장례식을 본 사람들은 여기다 써놨을 거예요 중간에 제가 있구요 어 뭐야 우진님 나가셨네 우진님은 뭔 일이 계신가봐요 딴 한 분 빨리 들어오세요 딴 한 분 바쁘면 가봐야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접속해 있어서 더 접속이 안될거에요 그리고 여기 육개장이 있습니다 네? 드세요 불사장님 장례식에 있는 나가있다 아 아 장례식에서 먹는 밥인거야 이거? 불사장님 장례식 불사장님 장례식 불사장님 장례식 육개장을 불사장님이 드시네요 존맛 낭만 넘치는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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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딨어 어딨어 여기 TNT 대포입니다 네 당신은 TNT 인간 대포에요 TNT 인간 대포? 에? 에? 두엑 와우 선생님 여기 서보실래요 여기 어헝 어어 어 거 Doctor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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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for 여기 에에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내기 헬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 너무 놀랐어 이걸 편집자님들이 맨날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편집자님 음악 남아나시지 않겠지? 아 나 한 번만 더 할래 개꿀잼이네 이거 아니 이게 옆에서 터지면 별로 멀리 안 날아가는데 어떻게 저 정중하게 있으면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정중앙에 있으면 오히려 이게 너무 빨라서 서버에서 제하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아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 되나 우와 이해가 풀 서버는 어떻게 서 있는 거지 여기 ievers 나는 또 해야지 그런데 재미있는 게 참 많네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대 이래서 마크 유튜버가 많은 거예요 콘텐츠가 너무 순하니? 퐈요!!!! 허헤헿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이야 Alan 와 이거, 이거 이제 와일드 자이로 자, 다른 것도 보러 갑시다 자, 여기 약간 TMI인데 네모님이 만드신 회로 오 회로 연습 O R 게이트 N 이거 낫 게이트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낫 게이트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니까 원래는 닫혀있는게 기본값인데 낫 게이트를 사용하면 열려있는게 기본값이 되고 신호를 줬을 때 닫혀있게 돼요 아 그러니까 풀님이 원래 소리를 안 지르는데 낫 게이트를 쓰면 풀님이 소리 지르는게 원래 원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버튼이 해제가 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버튼이니까요 버튼은 집 혼자서 빠져요 아 다이아블 아 레버는 한번 누르면 고정이고 버튼은 한번 누르면 다시 해제돼요 시간 지나면 게임에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레버는 영우지속이고 버튼은 시간 제한이 그건 제작진 마음이던데 마크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잠깐만요 그리고 OR 게이트라고 어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반응을 하는 거 그럼 엔드 게이트도 있겠네 어 역시나 두 개 다 켜야 작동을 하는 거군요 어 그리고 이거는 XOR이라는 건데 이건 뭐야 한번 해보실래요 어어 한 개를 한 개를 키면은 열리고 두 개를 키면 닫힙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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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이렇게 해야 작동이 되는 그런 거군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보면은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진행 훌륭합니다 여기는 여기는 누구세요 이 집 여기 페이먼 페이먼 어디가 누구세요 여기요요요요 면사포 뭐 어딨어 여기요요요요요요 면사포 여기 면사포가 어딨어 이거 사실과 못 쓰네요 아아 아 누구씨 어어 누구씨가 만드셨다 오케이 오케이 미완성인 집 도트 찍느라 집을 포기했습니다 아 뭐 또 다른 거 제작한 게 있나봐요 도트는 이따 마지막에 몰아서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아 이래서 외형만 지금 외형만 갖춰져 있고 내부는 텅텅 비어있군요 지하창국 그래도 여기 나쁘지 않은데 주방 쪽은 좀 신경을 쓴게 보여요 딱 더 빨리 보이네요 엄청 수상해보이는 바닥이다 확인해볼까 여기 여기 김치, 고추장, 된장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런 이스터에그까지 이런 이스터에그까지 누가 열고 계신데 지하 창고 나 이런 거 좋아해 올.. 대박 네, 덴건 없습니다 까비 아무것도 없군 2층과 3층도 있답니다 2층과 3층이 있다고? 어디? 어떻게 올라가? 여기 밖에 계단이 있네요 아 어디 어디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2층 뭐지 이건? 무서워 면사포에 씌워져 있는 해골 아기야 맞나? 어우 야 내리 2시간을 계속 봤더니 좀 피곤하긴 하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여보세요? 잠수를 탔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 2시 9분이니까 한 30분쯤에 합시다 아이고 좀만 쉬자 넌 너네 지금 뭐하냐 얘들아? 얘들아 북은 무서워 뭐 뭐야 뭐 뭐야 왜 이래 왜 나 왜 안 나가져 이거 뭐야 아니 저 뒤에 있는 개큰 TNT 못래 이거 터트릴 기세입니다 이걸 이제 다이더바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뭐야 나 책도 압수당했어 왜 책이 없는데 왜 줄까 말까 내가 지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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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고 알겠고 염소 뿔을 부르면은 아까 그 소리가 나는 건가? 되게 무섭다 이거 뿌 뿌 뿌 어떻게 하는거지 발망이였나 소리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뿔을 불러서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종류의 뿔들이 있습니다 한 여덟가지 종류의 뿔이 있어요 헉 굉장히 따끔한 그런 노래 노래라는 건데 그림 들고 있는 게 정치함 자 쉬고 왔으니까 이제 마저 둘러봅시다 근데 우리 건물 몇 개 남았어요? 어 지금 잠깐만 유치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둘러본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여덟 아홉 우리 이거 그럴걸요? 주말마다 방송해야 되겠는데 이거 집 다 둘러보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오늘내로 다 못 볼 듯? 그러면은 오늘은 위쪽 구역 뭐라 해야 돼? 오른쪽 위 구역을 봤으니까 다음 주는 오른쪽 아래 다 다음 주는 왼쪽 다 다음 주는 왼쪽 구역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구역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된 상태고 그래요 왼쪽은 그렇게까지는 돼 있지 않아요 음 음 그럼 오늘은 이것까지 보고 끌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아쉽던가요? 어 조금만 더 보죠 쉬워서 좀 괜찮은 듯 어 2층 2층 봐야되죠? 네 자 보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열어 어 어 이 갑옷 전시가 있어요 도트로 만든 그림이랑 그냥 평범한 침실 뭐지 이 책은? 어 여기에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책을 덮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3페이지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어 어 어 가만있어봐 그 넘기지 말고 나도 넘어가죠 에 10페이지씩이나 왔군요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하하하하 어 어 어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넘겨봐요 이제 아무것도 없을까 메롱 내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시간을 낭비하셨군요 당신의 시간을 아끼세요 그럼 이만 이런 이씨 좋아 다른곳 보자 이씨 귀엽군요 여기도 똑같은 대친구조회지 내용도 똑같군요 올라가 올라가 삼층 오 뭐 뭐야 요새 여기 이 그 전망좋은 식당같은데 와 뒤에 수족관이 있어 수족관 너무 이쁘다 오 여기 사람 걸려있어요 하하하 그 천장에서 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지 마세요 굉장히 소름끼치거든요 와 이거 부수면 물 세나? 한번 해볼까요 저희 어 어 아니요 망치고 싶지 않아요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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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너네 하하하 왜 남의 집 막 부셔 이거는 집주인씨가 했어요 괜찮아요 아 집주인이 된거였구나 하하하하 오케이 다 잘 봤습니다 다죠 음 스님이 선택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건지 아니면 큰길로 갈건지 어어 해길로 가실건가요 오른쪽으로 큰길로 갈건가요 난 저거 해 해 해골머리 해 해 갑자기 저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찌끄린거 찌끄린거 뿐 정말 아무것도 없네 이거 왜 만든거에요? 왜 만들기 시작한거에요? 그냥 그냥 어 집 다 만들었고 할거 없는데 이거는 할까 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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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 아 그랬구나 그래도 잘 만들었네 아니 새알이다뇨 귀여워 팥죽에 올라간 새알 아 도트는 이따가 도트 어? 뭐야 재밌다 야 바로 장작이로 장작이로 갈까 이렇게 아 아니야 근데 길이 이어져 있으니까 길 따라서 가자 일단 일단 돌아가서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뭐죠? 이거는 다른 분이 만드시다 만건가 봐요 아 느낌 안살아서 보류해도 음 음 역시 아니면 뭐 한생을 살기 위해서 창작의 고통은 대단하지 보세요 이 이 뭐라고 해 이 왜소한 골격 건축물이 시작하려면은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고 근데 이거에 그 창작 과정의 고통을 견뎌내면 저런 수준의 건물이 나오는거지 야 저 현대가옥 저건 지금 봐도 진짜 개쩐다 멀리서 봐도 하 저 시계탑도 웅장하고 아 미쳤네요 진짜 가자 어디로 갈까요 여기를 이제 길 따라서 한 400m 가다보면은 오케이 바다가 나옵니다 응 엥 왠 바다 하겠죠 저도 그래요 아 여기 빛이 채워있어 누울 수 있나 없고 아니 못 눕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 불어버렸 여기 여기 초소형 시계탑도 있답니다 초소형 시계탑? 이게 시계탑이야? 이거 등대 아닌가요? 대충 시계탑을 해줘요 아 등대구나 아니 제가 만든건 시계탑인데 등대라 하면 뭐 등대라 해야죠 뭐 등대네 등대야 시계탑 시계탑으로 만들었는데 왜 등대가 닥쳐 등대야 바다 가운데 있으면 등대지 현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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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쁘신가 봅니다 엄크가 뜨셨습니다 괜찮은거이? 버려두시고 저희 길 따라서 저기 장장 보러 갈까요? 좋아요 버려두라니 야 저기 장장 목욕탕 있어 귀여워 빨리 보러 가자 아니 근데 저 뒤에 저 키미밍은 뭐죠? 여기 장장 목욕탕입니다 일단 무시하고 와 장장 목욕탕 뭐야 귀여워 장작이 너무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아까 그 장작 동상의 거대화 버전 어 고컬 버전 제가 건물은 못 만들지만 인테리어는 자신 있어가지고 오 오 오 오 오 오 계산대 야 계란 3개 1500원 와 식혜 김밥 라면 오 뭐야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건 뭐지? 이거는 이제 어 그냥 마크색에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십시오 조명입니다 조명 그 빗 쏘는 그 조명 이건 뭘까요? 여기가 이제 목욕탕 올라가는데 아 아 계단이구나 와 대박 아 여기가 이제 좀 사우나 한번 사악 땀 빼고 여기에서 서로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장소인 것 같애용 여기 여기 열어보시겠어요 으 어디 와 뭐야 이거 떼수건 왜 떼수건이 99개도 아니고 64개씩 있는거지 마크 한세트 한 64개예요 가끔 네 거의 다 여기서 샤워를 하고 진짜 너무 제대로인데 너무 목욕탕인데 내가 말했죠 인테리어는 잘한다고 와 대박 디테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스펀지가 있습니다. 어? 스펀지 스펀지. 어디 어디? 요거가 이제 약간 보약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스펀지. 보약탕 가면은. 아, 보약탕에 그런 게 있어요? 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태망이었던지도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 대박. 이 약간 은은한 조명. 너무 밝았으면은 이 느낌이 안 나는데 살짝 은은한 조명. 약간 그 세월의 때가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의 목욕탕. 야.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은 어? 뭐야 위층이 또 있어? 사우납니다. 와아. 아니, 저기는 장작들이 타고 있는데요? 저긴 가면 안 되는 곳 아니니, 얘들아?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고. 엔 사먹바도 따끈 따끈하다는 게 느껴지죠? 색을 너무 잘 썼다. 아까는 목욕탕이어서 이제 약간 초록색, 에메랄드 색이고. 여기는 붉은 갈색 계열 아주 뜨뜻하게 생겼군요 이게 주춧돌인가요? 이게 이제 따끈따끈 데워지는 여기 있으면 풀린 불꽃으로 생화되요 뜨거워 이거 사실 인생의 역작입니다 다신 안 올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블록이 마크에 딱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날목했습니다 대박 마크에서 맨날 장작이 아까 동상이 너무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건물이 좁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번엔 되게 심플한가 보다 했는데 아니 개 큰데? 잠깐만 이게 지금 장작 동상 안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한번 미간을 뚫어볼까요? 와 야 대박! 아 그런 거였어? 난 이 회색 구간만 건물인 줄 알았는데 와 이 동상이 불가마실이랑 목욕탕이 다 있었네 와 대박 진짜 미쳤다 그냥 동상만 쓸까 했는데 응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 목욕탕 차이랑 너무 닮았잖아 해가지고 하하하하 목욕탕 하면은 이게 사우나 해야지 해서 사우나 만들고 와 아래 허전해가지고 카운터 만들고 그게 불과 어제 일이었습니다 예? 어제 하루만에 이걸 만드셨다고요? 아 장작이 내부는 한 일주일 전에 완성했는데 여기 아래를 너무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 어제 했죠 미친 장작이 귀여워 좋아요 자 다음 건물 가봅시다 다음 건물은 이제 그 금손분 이민쿤 아련하게 보지만 쟤도 나중에 볼 거죠? 네 나중에 이 분 건물 보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봅시다 오케이 어 어딨어? 저 여기 어어 보인다 보인다 여기 여기 네 어 이 분 거 보기 전에 이 분 길에 이거 길 사이에 있는 여기 먼저 볼까요? 아님 저거 먼저 볼까요? 이거 볼까요? 어? 길 사이에 순서대로 보죠? 어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외쳐줍시다 흠? 여기가 이제 우리 매니저님 이 아니라 뭐야 이거 여기 사비스 희비 어.. 취비씨가 만든 거예요? 여기? 취빗랭 매니저랭 만드시 radius 爾 건날개가 있네 에 오소소소소소소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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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아니 한 Haush но煮C는 내cs 뭐 했어요 그동안 아무튼 변기 이건 뭐지 알바 대신 띄워드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책 그냥 그렇다고요 아 뭐야 미완성이라는 이 종은 어떻게 쳐요? 우클릭 종을 보고 우클릭을 놓으시면 돼요 난 왜 안 넣으면 됐다 아 정면에서 치면 반응이 없군요 그래서 역시 마크 찌그레기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오 옥상이에요 오 이 책상 되게 마음에 든다 중앙에 불판 같은 거 딱 올려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은 존맛이겠는데요 이건 뭐지 쓰레기통인가? 굴뚝인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가스렌지? 아 약간 그 캠핑 때 고기 굽는 데 쓰는 그런 그릴 같은 건가? 오 오 나무 다 탄다 이거 오케이 잘 봤습니다 이제 가보자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집의 제작자이신 이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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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요요요요 후드 뒤집어져요 어 안녕하세요 가요 님 집으로 가요 따라갈게요 쇼? 왜 멈췄지? 고장 났나? 어 채팅 쓰고 계신거 분명히 아니까 죽어 죽어 잠깐만요 뒤에 뒤에 매니저가 메로나 들고 아 통화하면서 할 수 있냐고? 잠깐만 제가 나갈까요? 아예 비세라 청소팀으로 다 모이죠 아예 들어와봐요 안녕하세요 고삼기입니다 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엄청 좋은 마이크 쓰시나봐요 아 저거 헤드셋이에요 어 요즘 헤드셋 되게 좋다 아 아하 근데 어디 가요? 자 길한데 이제 제 집 볼건데 제가 어 집을 한 다섯 채 정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채는 실내에 꼽혀져 있고 네 채는 외관만 해놓은건데 이제 또 따라오지 말거에요 이제 미친놈아 현생을 사라 이게 정보가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담았는데 2일 걸렸습니다 다섯 채를요? 네 오 아 내부 디테일까지는 안에서 생각보다 적게 걸린거군요 아아아아아아 저거에요? 네 요 가운데가 메인이고 양쪽이 야 미친놈아 현생을 사라 잠도 좀 자고 요 건물같은 경우에는 외관만 슬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내부는 안 꾸민거죠? 네 안 꾸몄어요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현생도 사야되고 와 근데 진짜 그래도 이쁘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저기 있군요 문을 구경만 해야지 그 어떻게 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질 수도 있는거에요? 어떻게 이래요? 제가 그냥 막아놓은거죠 아 검은 블럭으로 네네 오 신기하다 이거 잠금 그러면은 여기 뒤에도 어? 뒤에 보시면은 큰 어 여기 뒤에 보시면은 큰 것도 제가 이것도 아 아 아 아 이거 내부까지 꾸몄으면은 바로 그냥 1등 각인데 아 그러니까 아 내부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이쁘다 하하 대박 별말씀은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이제 아래가 좁고 위가 넓어지네요 그쵸 딱 그겁니다 이거 다 둘러보셨다면 이제 메인 저택 들어가가야죠 좋아요 아 잠깐만 이 왼쪽거는 이건 뭐에요? 어 어떤거요? 이거 이것도 똑같이 그냥 외관만 디테일하게 어 아 이것도 봐야지 만들었는데 하 아하 음 이거 잘한 것도 아니었던데 이게 지붕이 되게 다 좀 커요 어 약간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좀 뾰족하네 맞아요 맞아요 일부 이렇게 노린 것도 있고 오 아우 야 근데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주셨다 이 섬이 이 마크 3개가 이 건물들 4채로 인해서 훨씬 더 뭔가 있어보이고 아주 좋아보여 네 진짜 좋네 야 이제 메인이다 얘들아 긴장해라 네 메인 저택입니다 여러분 야 진짜 아니 너무 큰데? 이 때까지 봤던 집중에서 제일 크지 않나요 이거? 이거 근데 하루만에 다 만들었어요 아니 어떡해요? 제가 클립도 좀 빠르기도 하고 연축도 옛날에 좀 많이 해가지고 잠 안 자요? 뭐요? 어 저는 그냥 이제 플레이에 샘머스 틀어놓고 그냥 듣는거죠 이거 야 아 아니 외형을 보니까 막 뭔가 다채롭게 하기보다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그쵸 어 그런식으로 꾸면네요 숙소처럼 네네네 음 아 어마어마하다 자 들어가 봅시다 통을 딱 뚫려있고 위에 딱 뚫려있고 왼쪽이 이제 거실이고 오른쪽이 이제 부엌 밥먹는거 오 윤희가 티비 인테리어를 빡세게 안했어요 일부러 어 난 이런게 오히려 좋더라 막 진짜 자질구려한거보다 살짝 좀 모던하고 미니멀리즘 딱 필요한 것만 있는거지 이렇게 있고 여기 오시면은 베란다 느낌 음 음 야외 베란다 테라스 테라스 네 테라스죠 보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어 뭐라야되지 이게 창고가 창고만 있고 어 계단 옆은 무조건 창고지 그지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여기 2층 1층에 다 봤구요 아이 아직 안봤어 인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거실만 보고 주방을 아직 안봤네 아 여기 식탁 겁나 커요 미쳤어요 주방이 디테일이 약간 아쉽네요 음 그쵸 아 이게 제가 인테리어를 잘하는게 아니어서 그쵸 아 이게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래도 훨씬 더 좋았을텐데 그 뭐 싱크대라던가 아 싱크대라던가 냉장고라던가 그렇군요 네 잘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밥 먹고 여기 밖에 나와서 또 숨 한번 쉬어주고 하하하하하 환기도 잘 되겠네 맞아요 이 창문도 많아서 음 자 그럼 1층 다 둘러보셨으니까 이제 2층으로 좋아요 횃불도 아낌없이 써주셨군요 이거 약간 지금 계속 보니까 그 태반마스터 느낌 나 2층 2층에 방들이 좀 많아요 어어 첫번째 방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고 근데 방이 되게 좋은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게 크게 만들려면 집도 크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약간 고시원 느낌인데? 진짜 화장실과 침대 그렇죠 딱 살 수 있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또 방이 있어요 아 여기 보시기 전에 여기 가운데 먼저 딱 테라스 딱 와 야외 테라스 진짜 이게 갬성이야 진짜 맞아맞아 이런게 갬성이지 좋다 좁다고 생각 안들어요 딱 여기 짜투리 공간 활용한게 너무 괜찮은데? 두 번째 방 조금 넓습니다 여기는 오 여기가 약간 월세 더 받을만한 곳이다 맞아맞아 여기도 화장실인가? 그쵸 어허 이게 뭐에요? 이게 변기구나 이게 변기에요 변기 변기에만 있으면 되긴 하죠 아 이제 변기 물로 씻고 그러는건가? 네 세수하고 이제 손을 씻고 아아 아아 그렇군요 3층 3층이 메인이에요 응응응 3층에 딱 올라오시는거 소리 지릅니다 진짜 야아 레드카펫 아 이거 진짜 태버마스터인데? 내가 그 2층을 고급진 식당으로 만들었었잖아 딱 그 느낌이야 야아 이 전등 나 미쳤다 전등 이뻐요 여기 내려오시면은 짜투리 공간 활용해서 딱 이렇게 책도 읽을 수 있는 어 어 와 여기서 공부하면 진짜 공부 잘되겠다 야 아 여기 근데 바로 옆에 그 계단이 뚫려 있었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이거는 어쩔수가 없어요 아 이런식으로 그리고 안 본 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 어디 자 따라와 가 보시면은 여기 지하실 있어요 beer 뭐wier니 에이? 분명 여기 횃불이 있는데 왜이렇게 어두우냐? 이게 레드 웨이스터 횃불이라고 일반 횃불보다 조금 더 어두워요 어..에 общем 별게 다 있네 들어와 보시면은 이게 chapter Disk 내놔 powiedział 당겨 보시겠어요 한번? 위에 위에 찾았다 당겨보시면 이젠 불이 다 켜집니다 오.. 그리고 불도 한 번에 켜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차를 두고 점점 켜지네요 예 그 전에 봤던 플레이 그거 있잖아요 음griff 전등 제가 한 거예요 아~~~~ 이 감성 좋구먼 자 garments 주문러 진짜 약간 지하실 느낌 나게 불빛도 좀 은은하게 그죠 좋군요 수납이 아주 잘 되겠어요 근데 여기 왜 대가리가 있어요? 그 노코멘트 할게요 그런게 있어 아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좋아요 다시 유몽님께 버튼 터치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만 나온 걸로 만족합니다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요 자 유몽씨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다 잘 봤습니다 이제 다른 건물도 보러 갈까요? 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측 구역을 전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 뭐야 나 텔레포트 됐어 로비로 다시 로비로 다시 로비로 오셔서 다시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뭐야 왼쪽 노란색 집 보다 약간 아래 있는 갈색 집이 있어요 네네네 이 집부터 가가지고 이 공원 한 바퀴 싹 둘렀다 나무를 보고 아래로 쭉 내려갈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오우 2부에서 하죠 하하하하 아니 우리 근데 진짜 지금 한 4분의 1 본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2분의 1 봤어요 지금 아 지금 2분의 1 본 거구나 네 아 근데 되게 되게 궁금하게 생긴 구조물들이 많은데 저 열기구도 너무 아 열기구랜다 저거 저거 뭐라 그러냐 밑에 있는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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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레인지 뭔 미친 소리야 하하하하 이거 아까 이 분 설명하실 때도 잠깐 보였어요 근데 슬림이 한번 못 보신 한번 보러 가보실래요 아니면 2부에서 할까요 비행선 그 어차피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 같으니까 이번에 한번 보죠 싹 다 그 아까 키미민 그림도 그렇고 그쵸 그러면은 갑시다 렛츠고 장작 무급탕을 통해서 가면 됩니다 자 아까 플님이 궁금해하셨던 그 그 야 이건 건축물은 아니고 이제 도트로 그림을 찍었구나 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설명이 있어요 어 어디 설명은 여기 있어요 누구세요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어 메이드 바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리고 찜찜님 그리셨다는 거랑 풀동부 포에버 사랑합니다 키미밍 키미밍 고로케 소범님 호 그리고 뭐야 노호님 아 아니 노호까지가 이름이야 호님 뭐야 이거 작업했습니다 네 네 찜찜님 세병님 훈다님 훈다님 을 맡아주신 익명일 장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다 그렸어? 덕분에 풀동부 완전체를 보게 됐습니다 아니 미친 아이고 아이고 근데 하나 말해 말씀드리면은 게 있는데 세병님이랑 푼다님은 시간도 너무 못만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만큼 그만큼 찜찜님한테 영혼을 갈아넣었어요 그러네 찜찜이가 엄청 고컬이다 야 딱 봐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세병이 얼굴 아 세병이 운다 아이고 세병님 세병님 생일때 맞춰가지고 만들으려고 했는데 아 고로케 입이 없다 입없어 입이 왜 이렇게 내려갔지 아 그래도 소범이는 완성했네 노도 완성했고 잘 만들었네 어 잘 만들었네 잘했네 다들 아 씨 어 노호님 방금까지 하셨금나 오 저렇구나 아 제가 그 보고있던 동안 막 미친 듯이 완성하고 있었던 거에요? 아 아 짱 웃기네 아 진짜 고생 많았다 이런 거 어떻게 찍냐 신기하단 말이지 아 들어오기 전까지 이거 도트를 찍으면서 알았던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뭔가요? 우리 찜찜님이 캐릭터마다 키도 같이 다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키도 반영을 해서 아 그러니까 키도 적용을 했다? 네 지금 준님이랑 찜찜님이랑 봐도 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찜찜님이 그런 디테일까지 살렸다는 게 보였습니다 난 알고 있었지 의도한 거 맞습니다 캐릭터들의 키 차이 생각해서 그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소음이 지금 제일 작으십니다 도트에서 너무 작아요 야 가까이서 보면 이게 하나야 뿌 와 그걸 메꾸면 어떡해 도트 하나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이려고 했는데 있어 글로 봐 어 잘했다 전체 그림에 픽셀 하나가 아 뭐야 점 준이 점이 생겼어 오 잠깐만 눈물점 눈물점 괜찮다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열기구 보러 가자 열기구 보러 가자 열기구 이것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대박이다 한번 똥구멍을 한번 뚫어갖고 들어가보면은 밝은데 아무것도 없다 아 아 아 어 동구멍 아 안에 뭐가 있는데 없네 없나 있어요 아 근데 왜 조명이 있냐 안에 안에서 만들기 쉬우려고 아 아 아 멋있는데 조명이 있어서 되게 멋있다 이제 여기서 타임머신 아 아니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 이거 뼈대 아니에요 뼈대? 뼈대에 맞는 것 같아요 아 조명으로 블럭 크기를 구현한 것 같은데 아닌가 조명 간격이 일정한 것 같은데 음 그걸 가지고 블럭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기 약간 조동실처럼 꾸몄으면 진짜 완전 간지간지 개간지 였을 텐데 조금 아쉽군요 역시 한 달은 너무 짧았나? 한 달이 너무 길어서 문제였나? 한 달이 너무 길어서 문제였나? 한 달이 너무 짧아요 건축물 하는데 진짜 커다란 건 두세 달 걸린다더라고요 음 음 어? 디코로 들어와서 설명해 개념을 부르시는데요 열기고치 장학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다고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다할리아씨가 만드셨군요 네 음 자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만든 거라서 네 저도 시간이 좀 바빠지기 전에 만든 거라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어 그냥 만들다가 이제 밑에 조종석을 만들려 했는데 그 이후로 바빠져가지고 그냥 이대로 끝나게 된 거였고 음 음 내부 그냥 조명은 이제 만들다가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냥 그냥 그거 보이게 하려고 설치했던 거라 크게 의미는 없어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진짜 설령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원래 내부도 어? 이쁘게 꾸미려고 조명을 다 설치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정직하잖아 여긴 마지막이고 실제로 어 왼쪽 라인에 몇개는 제부분 제가 만든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음음음 저 비행선 뒤쪽으로 보이는 활주로 적어도 제가 만든 거라서 어디 뭐야 에? 저 뭐야? 비행기 뒤쪽으로 여기 활주로를 활주로랑 관제탑 그리고 여기 뭐야 경락고까지 경락고 개커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기 싫었나봐요? 그냥 거의 작업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서 틈틈이 하다 보니까 비행기 제작 고민 중 왜 고민만 했어? 만들려 하다가 비행기 있었으면 진짜 간지나 썼을텐데 위쪽에 이게 철골이에요? 철골 느낌 표현하려고 해봤는데 멋있다 여기 탈 것이 있었어야 했어 실제로 저 비행선을 이 안에 넣을까 하다가 그냥 위로 올린 것도 있어가지고 저걸 저대로 여기 안에 못 넣죠 크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냥 밖에 날아다니는 걸로 생각해서 관제탑 안에도 꾸미셨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촛 내부 인테리어는 잘 못해가지고 제가 올라가보자 아 아 아 뭔가 갖춰져 있지는 않네요 네 만들다가 만 게 많아가지고 요즘 음 아 아쉽네 끝을 봐야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딱 그 관제탑만 한번 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관제탑 내부를 그렇게 쉽게 알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건 그렇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음 그렇군요 왜 왜 문 닫고 난리? 발판을 밟으면 자동으로 닫히는구나 잘 봤습니다 활주로는 그럼 왜 만든 거예요? 그냥 요거 처음에 활주로를 만들다가 경락본 만들다가 관제탑 만들다가 손으로 됐었어가지고 아 아 활주로도 되게 잘 만들었다 깔끔하게 뭐 뭐지 이거? 이게 뭘까요? 아 그거 키면 어 그냥 누르면 네 빛이 어 위에서 보면 빛이 보이게 해놓은 거라서 얘들아 밤 되 봐라 어 우와 well 그치 활주로는 밤에도 잘보이도록 해야되니까 불이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안 만지면 동시에 빡 하고 다 켜지는 건데 이걸 조정을 한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게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는 거였는데 에이 아무래도 밑에 저거가 잘못된 거 같네 아 원래는 깜빡깜빡 거리는 건데 네 어 근데 깜빡깜빡 거리는데? 헤로를 한동안 만져서 이거 아마 그러는 거 그렇군요 아 뭔가 좀 아쉽다 어쨌든 다할리아씨 작품 잘 봤는데 여기 왜 뭐가 있냐 이거 화장실이냐? 얘들아 이리 와봐 이게 뭘까? 네 누구였지? 어떠한 분이 오셨다가 이제 제 거 보고시고는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대로 나가셨어서 여기 계시네요 약간 자괴감 들어서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러고 그냥 있다가 나갔나 보다 다할리아씨의 엄청난 건수 실력에 아니면 뭐야 설명드리는 게 아니면 제 건물까지 그냥 설명드릴까요? 좋아요 싹 다 봅시다 어 우선 처음 만든 건물은 뭐가 되게 많네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처음 만든 건물이고요 어 어디? 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어디 있어? 저 여기 있습니다 어 왜 안보이냐? 밑에 있습니다 밑에 밑에? 엄마야 아 오케이 찾았어 네 이게 제가 처음 만든 여기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든 건물이고 오오 맨 처음 만든 평범한 가정집? 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집이에요? 그냥 그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집 만들려 하셨다는 걸 나중에 떠올라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떠올라서 그 이후에 만든 거고 집은 그렇군요 일단 이건 처음 만든 거고 음 아주 심플한 집이에요 네 여길 올라가 볼까요? 어 여기 지도가 있어 우리 섬집 심심해서 그냥 자주 들어오면 그냥 최신화 최대한 저희가 만든 거 다 들어갈 수 있게 아까 광장에 있던 미니맵보다 더 디테일한데? 아 디테일하다기보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네요 저기 끝에 쟤 뭐냐 마을이냐? 그런 거랑 이 비행장 안 보였었거든? 좋다 지도가 크니까 좋네요 아 저기는 진짜 찐 NPC마을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 창작맵에도? 하하 나중에 우리 섬에서 마린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쳐들어가자 다 다 본 건가요? 이 건물을 그냥 이게 끝이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만든 게 이제 집으로 제출하려고 만들었던 거여가지고 음 아이고 넓기도 하다 아 이건 뭐야? 이거 그 부우미군 중에서 레몬 님이 이제 뒤에서 열심히 도트 찍고 계셨어 와 이거 그 그냥 펜으로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릴 거 같은데 이걸 도트로 찍었다고? 그리고 아까 직원들보다 퀄리티가 더 높아 아 엄청 디테일하겠다 조금 뒤로 오시면 볼 수 있는 자리도 있어가지고 어디? 위로 오시면 됩니다 하늘 위로 보시면 돼요 하늘 위를 보라고? 여기 뒤에 발방하고 계시는 어? 이분 여기 여기 뒤쪽 세계수? 어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아 여기가 관광 명소구나 여기 엘리베이터 입구 출구 여기가 아 비밀 장소고 대박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다 미쳤어 진짜 쭈웅 여기 살맥이 적혀있네 여기 난 저거 밟으면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갈 줄 알았어 그리고 프롬 이 플레임 플롬 백층 탈출 2 썸네일 제작기 한 4일? 아 미쳤다 미쳤어 진짜 4일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말 뛰어난 재능이야 이거 그냥 묻히면 안 돼요 달리아씨 무슨 일 하시죠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도우미 레몬 분이 만드신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 레몬씨가 안 계셔가지고 도트 그림으로 넘어가서 적어두긴 했지만 그 일단 그 아까 처음에 봤던 건물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만든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어 저기요 그 제가 좌클릭으로 의자를 하나 지웠 어? 언제 다시 생겼지? 고마워요 유봉맨 다 봤다 더 있나요? 제가 이제 집 하나 남아있어 어 그것만 보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다할리아씨 집 보러 갑시다 어딨노 다른 사람들도 소환 가능해? 다 왔어? 좋다 들어가볼까? 네 일단 여기 지하는 이제 그냥 요거 또 지도 만들다가 그냥 만 거 제가 지도를 약간 건물마다 붙이는 걸 좋아해서 그러게요 지도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는 작업 공간이나 이제 악물 같은 거 손질할 수 있는 거를 옆쪽에 만들었고 여기 딱 그 공포게임하기 좋게 생겼는데? 집이 되게 뭔가 이상해 심플해 불빛도 살짝 온컴컴하고 여기 모퉁이 돌아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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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주방인가? 숫자를 놨는데 이제 주방 만들 생각을 하다가 주방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맞노? 제가 인테리어는 안 해봐서 하우스 플리퍼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마크에서 그걸 표시하기는 너무 힘들더라 그건 그렇지 1층은 그냥 거슬이랑 서재 합친 느낌으로 그냥 만든 느낌만 주었고 2층으로 가시면 약간 정원 느낌으로 정원도 대박이네 물을 두려고 했는데 물을 두니까 밑으로 수가 떨어져가지고 장어 물은 안 됐어 미쳤다 진짜 잘 봤습니다 위쪽에 하나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모던하우스 3개를 붙인 느낌이어가지고 사각형으로 모르고 지워버렸어 아 근데 자꾸 지우지? 뭐 어떻게 어 뒤쪽으로 오시면 읽어봐야지 멤버십 서버 일지 첫 번째 건물 제작 플레임TV 현수막 제작 두 번째 건물 건물을 제작 붉은 대교 제작 활주로 제작 붉은 대교가 뭐죠? 어 그거는 아까 도트 그림 오른쪽 쪽으로 오시면 대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만든 거여가지고 그거 완성했어요? 네 대교는 완성돼있어요 오 이따가 보러 가야겠다 비행기 경납고 제작 관제탑 제작 비행선 제작 내부는 잘 못 만들었지만 이 모든 걸 플레임님에게 그냥 나 왜 자꾸 공포게임 생각나지? 이런 거 막 일지 작성하다가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그렇게 도배해놓으면 역락 없는 공포게임인데 위층이 이제 제 침실로 만든 거여긴 했는데 거기는 밖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 그 약간 베란다 느낌처럼 어우 야 무서워 안전파도 없어 이거 발 삐끗하면 바로 사망이야 빨리 돌아가 그래서 여기 침실이랑 안에 간단하게 욕조 만들어놓고 이게 어딜 봐서 침실이야 너 욕조에서 자? 침실은 뒤에 있습니다 뒤 아 어디 아 이게 침대구나 아 침대 프레임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마룻바닥인 줄 알았어 실제로 이런 곳에서 자요? 제가 침대는 안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바닥에 이제 이불 깔고 자는 걸 그냥 표현한 것처럼 해놓은 거라서 오 이제 마지막 위에 올라가면 그냥 약간 천장 뚫려 있는 어 뭐야 위가 더 있어? 자격형 블록으로 만든 집을 총 3개를 붙여서 만든 약간 모던하우스 같은 걸로 만든 거여가지고 우와 대박 완전 이뻐 아 나 진짜 이런 이런 지붕이 있으면은 맨날 여기서 살겠다 이게 침대인 거죠? 그냥 앉아서 이제 뭐 책을 읽던지 아니면 위에 하늘을 보는 그런 용도의 기가 막히는구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밖에 어떻게 나간 거지? 아 여기 아 야외 베란다가 하나 더 있었구나 옥상이네 여기가 야 모던의 끝판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건축물 디자인 좀 봐봐 너무 이뻐 자 일단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멤버십 방송을 하겠 습 어 부담스러워 아까 그 붉은대교 볼 거냐고? 붉은대교도 그때 봅시다 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어 아우 멤버십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처음인데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니? 굉장히 부담스러워 야 콧김 느껴진다 얜 왜 유니콘이 됐어? 머리에 그거 뭐야 뽑아줘? 자 어쨌든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제가 주말이 되기 전에 커뮤니티 공지로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해서 재밌게 같이 진행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아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보는 맛이 진짜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게 뭐야 이거? 야 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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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들 이거 어디야 으악 나왔어 어우 야 이 속도 개빠른거 봐 짜잔 아 뭐야 이거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아 참 웃기네 다른 것도 내용이 다른가 똑같네 자 어쨌든 오늘 진짜 즐거웠고요 다음에 시간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십분들 다들 이렇게 열심히 꾸며줘서 다들 너무 고마워요 다음주에 봅시다 다들 안녕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이거 저번주부터 준비한다고 아 이거 하려고 얼마나 나 어딨어 지금 나 어디야 여기가 사장님 여기 블루베리스무디씨 집에서 한번 자가지고 여기 스폰이 된 것 같은데 다시 갑시다 우와 아니 한 주가 지나고 지금 다 못 봐서 다시 들어왔는데 아 이거 전광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지면은 아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아 여기에서 지금 저기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전광판처럼 두두두두두두 이러고 플레임TV가 보이거든요 자동 설정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 보면 다들 그래요 이쁘잖아요 일단 저게 마크 내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한 걸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디 봐야 되지 우리? 자 아까 표 사장님 떨어지신 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야 어 자 방송 여기 있다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케이크 어 찾았다 저쪽에 이제 빨근데 여기 건물 보기 전에 이 뒤부터 보셔야 돼요 어? 요요요요요 어 건물 보기 전에 뒤를 보시면 아니 이거 원래 저번에도 있었어요? 저번 주에? 아니요 이거 어 회사장님 가시고 일주일 동안 저쪽 슬라임 얼굴 탭키 누르셔서 슬라임 얼굴 보이시죠? 네 저분이 만드신 겁니다 어 우지씨가 아유 이게 뭐야 근데? 뭔가 싸우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흰 쪽과 어두운 쪽이 어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스케일이 엄청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의 모습이 다 보여요 어휴 어휴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예요 이거 이 레이저 빔이나 뭐 이런 무기들이 투명 블록을 써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보입니다 옆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박진감이 넘치는군요 마크에서 이렇게까지 역동적이게 하는 거 어려운데 음 좋다 이거 공중에 이렇게 큐브 띄우는 거 하려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첫 블록을 놓을 때는 그렇지만 이후부터는 공중에 띄운 블록 옆에다 설치하면 돼가지고 한 블록 설치하는 게 어렵죠 어 맨 처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밑에 지운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오 신기해요 잘 봤습니다 이게 일주일만에 만들어진 거라고? 네 하루하루씩 한 개씩 생기더라고요 하하하하 우와 졌나 진짜 이거 손에 있는 거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제 인벤토리를 눌러서 인벤토리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됐어 갑시다 뭐 마시노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오늘 레이저 코가 굉장히 인상적이네 방패에 묻어 이렇게 탁 퍼지는 그 에너지의 입자를 너무 잘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음 너무 멋있다 자 다른 건물도 보러 갑시다 이제 갑시다 어디서부터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시작되니까 어 어 난이도 중급 제작자 유지 우지 유지 유지 와이 우지인가? 몰라 심심해서 만들어본 간단하면서 간단하지 않은 파쿠르 같이 만드셨나봐요? 어 아니 그냥 심심할 때 한 번 몇 번 했는데 왜 이게 내가 했지 유지 귀여워 잠깐만 소리가 좀 작은 거 같아서 소리질러봐요 아 깜짝이야 오케이 됐어 아 원래 유튜브 아이덴티티는 이런 늪발진 맞지 어디로 가요? 점프맵 하실래요? 건물 구경 하실래요? 점프맵부터 하죠 아 아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 않는 파쿠르 맵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파쿠르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뭐 뭐 이렇게 가는 건가? 아악! 아니 생각보다 점프력이 안 좋네? 마크가 여러분 여러분 이제 플림하는 거 구경하기 위해 저희는 한 5미터 뒤에서 구경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컨트롤 좋아 오케이 너무 잘하고 아 이게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되게 좋네 그렇죠 원래 마크에 원래 다른 맵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너무 생각보다 마크가 블록이 되게 색깔이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블록들은 무슨 블록인 거예요? 이런 청록색 다 지옥에서 나는 건데 참 마크가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변태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음 역시 명작 게임은 다 변태들 밖에 없구만 하하하 슬라임 따이브 아 여기에서 슬라임을 밟 꿩 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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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꿈 참고 러브다이브 해주세요 다시 올라가자 꿈 참고 러브다이브 꿈 참고 러브다이브 orc 됐어 난 최고야 그 사장님 최고십니다 예 멋져 멋져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건가 쇽쇽 이런 맵 디자인까지 어떻게 했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폭죽이 터졌어요 발판을 밟으니까 어허허 귀여워 이제 마지막으로 제 점프맵 실력을 보고 끝내도록 하죠 뭔 실력? 점프맵 실력이요 괜찮아 안 보여줘도 돼 가자 그럼 이건 이게 전부 다인거야? 파쿠르 맵은 여기에도 뭐가 있는데? 이 건물은 뭐예요? 이게 이제 유지씨 원래 건물 그 뭐야 대회에 출전할 건물 어? 이게 뭔데? 소개 템 복사는 휠클릭입니다 건축 리스트? 이게 뭐지? 일단 소개 안녕하세요 여기는 1.16 버전에 추가된 네더의 바이옴 테마로 지어진 집입니다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우지라고 합니다 트위치는 하지 않고 유튜브를 19년도부터 본 장작입니다 원래 야생 유저고 건축은 공적인 자리에서 해본 적이 없지만 어쩌다보니 플레임님의 멤버십으로서 참여하게 됐네요 이 집은 특색은 없으나 주변 분위기에 맞게 짓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인물이 아니니까요 음 이미 고인물이야 충분히 이 집 말고도 옆에 파쿠르도 제 작품입니다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 있어서 딱히 추천은 하지 않을게요 음 바로 클리어했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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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야생서버 하시죠? 야생서버가 뭔데 저번에 첫 방송 때 하셨던 그거입니다 음 좋아요 소개서도 잘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야? 이게 문 여는 건가? 오 엄청 아늑하네 진짜 야생이네한테 딱 맞는 그런 집이네요 음 실제로 마크에서는 이런 느낌의 집으로 건축을 하나요? 음 낭만이 있는 유저들이라면 인테리어를 하고 실용적인 유저라면 그냥 한 16칸에 꽉꽉 눌러서 먼저 아이템 중에 깡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금락의 단단한 플레임머리 로 호두까기 호두 이거는 뭐 그라인더야? 톱널? 정답입니다 석재 절단기라고 돌 같은 거 하나가 있으면 언어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실래요? 좋아요 어허 유튜브 뭐야 어디갔어? 오 호오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오오오오오오오.. 조각된 석재벽돌 신기하다 굉장히 아늑하면서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집이네요 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 뭐야? 뭐하는 거야? 여기가 테라스 유리가 너무 이쁘다 좋아요 또 위층 가보자 저번 주에 비해서 사람이 반토막이 났어 여기가 약간 서재 같은 느낌인가봐요 와 여기 모닥불도 있어 벽난로인가? 귀여워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어? 투명이 됐어요 우유 드세요 어? 여기는 지붕인가요? 올라갈 수 있네 아 옆에 있는 이 초록색이 나무구나 맞아요 지옥나무입니다 이 붉은색은요? 붉은색도 나무입니다 지옥나무라서 약간 버섯 느낌을 낸 그런 나무예요 음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건 뭐예요? 이 보라색 차원문 같이 생긴 거? 이거는 지옥 포탈이라고 하는데 부서진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지옥 문 포탈을 따로 열면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이건 그 컨셉이 아니라 진짜 차원문이에요? 네 네더라고 흔히 지옥이라 말하는 곳입니다 음 어디 가셨어요? 응? 나 여기 지옥문 바로 앞에 가만히 있는데 왜 못 봤어? 어디 있어? 지금 투명이 있어요 내가 초명이 됐다고? 내가 초명이 됐다고? 내가 초명이 됐다고? 회장님 우유 드세요 우유 우유 머리 동동 떠다니는게 접니다 됐다 됐어? 어? 뭐야? 우와 우와 어? 우와 여기가 말 그대로 세계지 여기 우와 뭐야 와 우와 너무 무서워 오오오오 옳옳옳옳옳옳 too 아..이것도 만든 거예요? 이거는 꽤 희귀한 건축물인데 이거는 마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 중 하나에요 아니 아니 포탈 말고 이 지옥 맵 지옥 맵 아 지옥 맵 이거는 그니까 저희가 건축물을 만든 곳이 만든 곳이 오버월드라 하는 곳이고 우리가 방금 온 곳이 이제 네더라는 곳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엔더라는 곳이 엔드라는 곳이 있어요 엔더드래곤 맞아요 그 엔더드래곤이 있는 곳이 엔더입니다 저희 근데 큰일났어요 저 포탈 못찾겠어요 회원님 혹시 툴박스 있나요? 그게... 그게 뭐노 이벤토리에 책 없어요 책? 책 있어요 그 집 소개글 책 말고 그 분홍... 그 보라색 툴박스 어어어어어 툴박스 어 그거로 이제 스폰으로 이동을 누르셔서 오케이 됩니다 네 아 다행이다 나왔어 이거 없었으면은 저희는 이미 지옥 미아가 됐을거에요 헉 되게 무섭다 근데 진짜 실제로 지옥 미아가 돼가지고 죽어서 리스폰으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음... 특히 마린이한테는 더더욱 자 다 봤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 아 아 아 여기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 어 뭐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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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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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만들기 딱 좋은 진홍빛 자루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올라가면 돼요? bag Clуса 왜 떨어져 가져가면 돼 아 그거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으면 미끄러 Burning 무통 사람 이상한곳에서 고증이 잘됐어요 게임이 여.. 여기로 가는거 맞아? 어? 어? 뭐야 문이 막 닫히네 왜.. 왜 침대가 있어 여기에 집입니다 집 이게 집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이더라구요 귀여워 정말 아늑하네요 여기는 점프댄가아악 잠깐 잠깐 블루헤일씨 어디겠습니까 흘림 따라다니다가 길 잃었대요 지옥에서 같이 잃어버린거 아닐까요? 여기는 바람의 나라처럼 뭐 소환 이런거 없어요? 소환이라고 하면은 버튼 그 명령어 하나 있긴 한데 그 명령어를 쓰실 분이 큰일밖에 없습니다 오!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치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블루헤이블 헤이블씨를 쓰시면 됩니다 저거 좀 치니까 위쪽에 노란색으로 뜨는데 무슨 키로 저거를 할 수 있죠? 탭키입니다 죽였어요 그럼 이제 스푼으로 오실겁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음 굿 자 그 그래서? 여긴 이제 다 봤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좋아요 어디로 가죠? 이 지옥문을 넘어서 어허 어허 우와 우와 이 보라색 느낌의 방벽은 직접 구현을 한거죠? 원래 있는게 아니라 원래 있습니다 그래? 색유리판으로 만든거에요 우와 깨졌어 제가 찢었습니다 아 뭐야 가까이 다 가니까 깨진줄 알았잖아 이래서 사람은 말을 필요한것만 줘야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가요? 음 길이 정원이 너무 이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번주에 봤던 그곳이고 여기가 아까 내가 빠졌던 어 야 이 개색 하하하하 하핳 하하 흘님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빠졌던 곳이고 여기가 달리아 씨의 작품이군요 여기 봤던 곳입니다 네? 저번 저번주에 봤던 곳이에요 그래? 네 여기 지도 보시고 와 아 아 어 기억난다 기억난다 기억나 공포집 룰루룰룸 룰루룰룰룸 한번 더 봐야지 이뻐요 여기도 여기 실내 정원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위쪽까지 봤었나? 나 왜 기억이 없지? 사장님 또 머리 한 대 맞으셨어 그때 내가 봤단 말인가? 여기는 안 본 것 같긴 하네요 사장님이 위로 위로만 간다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디테일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침대 욕조 한번 더 올라가면 야 이것도 침대인가? 나올 수 있나? 장식이네 캬 여기에서 잠이 들면 햇빛 직방으로 받고 눈부셔서 바로 깹니다 하하하하 제가 저번에 이번 주에 제주도 이사 갔 아니 이사 랜다 여행 갔었잖아요 아니 제주도로 여행 갔었는데 숙소가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난만되면은 침실이 막 엄청 밝아진단 말이야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자 여기 뭐더라 홍자님이랑 악녀님이었나? 악녀 악녀님이랑 뿜님이랑 이제 토크하다가 너무 밝아서 잠 못잤다고 어 맞아 맞아 그거야 자 와 근데 나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하하하 풀림 진짜 누구요? 어디요? 뭐요? 노트요? 네 이거 이거 분명 저번에 레몬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그거는 풀동부였잖아 여기도 보셨어요 저는 그..그래? 네 풀림 진짜 풀붕어 풀붕어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 나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아니 진짜로? 네 여기 풀림이 어떻게 저번 주랑 똑같은 반응이신지 저는 궁금한데 저번 주랑 이거 보셨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거의 어? 진짜로 정 못 믿겠으면 다시 보기 보세요 그래야겠어 아 근데 이게 색구현 진짜 어떻게 했냐 볼수록 신기하네 뒤에 뒤에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느낌인데 아 네 이건 안 보이셨어요 이건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도시 프로젝트는 중단 아아 까비 여기 번호판도 있고 차네요 이건 아하 디테일 뭐야 움직일 수 있나? 마크한테 너무 큰 걸 바라진 마시자 과장창 으악 으악 으하하하하하 수리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 도시 프로젝트 기대했는데 으하하! 아쉽다 어쩔 수 없죠 이거 한 땀 한 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와 이거 다리도 장난 아니다 디테일 여기 아래 지하철도 있어요 그러네 지하철도 대박 그럼 저쪽 끝에 지하철도 있어? 미쳤다 진짜 미쳤나봐 근데 왜 내부는 그 최후에만 찬 식탁이 있어요? 제가 지하철을 안 타봐가지고 아 유몽씨가 만든 거예요 이거? 지하철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하철을 지금 나이가 며칠 했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봤다고? 여기 경북지역 성구석이에요 아 거긴 지하철이 없어요? 기차 타본 게 한 4번이었는데 차를 타본 것도 4번이라고? 기차 타본 게 4번째 4번 정도 아 기차 물 좀 넣을게 물 마셔 야 생각보다 지하철 안 타본 사람이 많구나 아유 풀님처럼 전부 다 서울에 살 거라 생각도 못 샀는데 나 대전 사는데? 아유 거긴 그래도 대전시잖아요 여기는 거기도 시 아니에요? 여기도 시구나 어 광역시냐 뭐 특별시냐 이런 차이가 있지 대전 특별시잖아요 대전 특별시잖아요 아닌가? 대전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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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는 서울만일 거야 아마 어쨌든 한 개 더 추가됐잖아요 얍 다리에 시선을 빼앗겼지만 이제 여기 다시 건물 보러 가자 어디로 가요? 저기 봉남이 보이세요? 어어 저거 너무 보고 싶었어 저 건물 외형이 엄청 이쁜 건물들도 좋지만 딱 봐도 지금 내부가 엄청 디테일 할 것 같은 외형을 갖고 있잖아요? 딱 네모네모 한 것이 빨리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김스테파니 엘리자베르 자르만 옷에 줄여서 김봉남 빨리 뿜닐 잠깐만 얘 뿌꾼 줄 알았는데 봉남이었어? 아 뒤 보시면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네 봉남이었네 봉 봉남이 초록색 아니었나 야 이 이 주둥이 부분만 좀 저 미미 아 뭐래 삼동이처럼 바꿨으면 더 고양이처럼 보였겠다 더 고양이처럼 보였겠다 이러면 진짜 뿌꾸잖아 하하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초록색 눈을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그치 그리고 밑에다가 코 하나 붙이고 그 아래 눈썹 치우고 어 좋아 됐다 된 된 거냐? 오 둘이 뭐가 다를까? 어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삼동이 삼동이는 진짜 잘 만들었다 아래 보시면은 여기도 풀네임이 있어요 음 이 풀네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 킹무익에서 봤죠 킹갓 나무익입니다 이거 뿌님이 말하시는 거 보고 싶었는데 뿌님이 주무시고 계신가요? 지금도 지금 거실에서 멍때리고 있어요 혹시 뿌님 잠깐만 불러서 삼동이랑 욕심이 많군 킹무익을 쉬게 내버려둬 그쵸 힘드셨었던데 야 이거 왜 이렇게 풀이 많냐 이거 아 여기 제초 사복을 안 했구나 여기 제초하는 거 은근 재밌다 소리가 잘 져요 음 세종도 특별시 아닌가요? 그쵸 세종도 아 그러네 세종도 진짜 특별시네 이 건물은 어떻게 들어가요? 입구가 어디예요? 뭐예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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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복남이와 삼동이 가운데에 있는 이 집이요 완벽 이 집은 반대편이 반대편 네? 반대편 뒤편이요 쑤옷 그러네 뭐야 귀여워 박쥐 뭐야 나무져택을 지키는 주인장의 패실이에요 물꽃 Annie 아..아 잠깐만 길이.. 저기 근데.. 네 우리가 길 따라서 와가지고 여기 이거 보지 않았어요? 여기랑 저기랑은 다른 길입니다 완전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서 여기 쪽으로 쭉 이어져서 그럼 봉남이랑 삼둥이만 보고 길 따라서 또 다른 건물들 보다가 저기로 도달을 해야겠네요? 그죠? 아 오케이 자 그럼 조각상으로 다시 와서 여기 옆에 보시면 흙길이 있어요 또 봉남이와 삼둥이를 보고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아 흙길이 있군요 흙길에 대한 디테일이 또 있는데 건축물과 건축물을 잇는 큰 길은 벽돌길이고 그 큰 길에서 건축물까지 잇는 길은 흙길이에요 음.. 완전 디테일 개쩔어 뭐야 이거 복사해서 사용해주세요 네? 아 이거 다른 사람들 건축할 때 필요한 뭐.. 그런 문양들 여기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놓은 건가 봐요? 그쵸 이거 이거 할 때마다 새로운 만들기는 귀찮은 것도 있고 못 만드니까 넷플릭스 판넬이 여기 있었구만 이건 뭐야 로봇이야? 응? 우와! 이것도 유몽씨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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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지마 우매한 것들 참아 우매한 것들 참도록 근데 입구가 없어 울타리가 다 막혀있어 길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어가? 들어오시죠 오.. 오케이 아.. 그럼 집 안내..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록스씨가 만드셨군요 오.. 들어오실래요? 디코 아.. 아까 풀.. 풀님이 아까 아.. 뒤에 나무자택을 록스씨가 만드신거고 이거는 제작자가 누구야? 하늘씨 아닐까요 여기가 제작자가 안 써있어 일단 여기 아주 이쁜 밭이 있네요 이거 뭐지? 순무인가? 이럴 때는 직접 캐 보면 되는데 아.. 여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캐.. 그럼 뭐야 여기 돼지 있어 아.. 이거 장작들이에요 어? 이거 장작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곳이에요 아.. 벼랑 순무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내가 순무인걸 어떻게 알아본거지?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순무 같아 분명히 도트인데 순무처럼 보여 신기하단 말이지 이거..가 문인가요? 아닌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 여기가 문이군요 들어가보.. 어떤 스바라시가 문 닫았어 어떤 스바라시가 문 닫았어 어? 뭐지 이거 자동으로 닫히는건가? 시간 지나면 유몽씨가 닫은거죠 ㅋㅋㅋㅋ 아.. 느꼈다 처음부터 계속 그랬어요 여기가 부엌이군요 촛불이랑 상장 상장 역시 계단 밑에는 창고지 아주 공간 활용을 잘했구만 2층은 침실 화장실이 없어 여기다가 싸야되나봐 이 건초더미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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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조명인가 이게? 조명이라고 해놓은건가? 오 에? 뭐야? 이거 진짜 양초야? 이거 진짜 양초인거에요? 근데 이게 화연구로 키고 맨손으로 끌 수 있어요 불이 계속 붙어있을 수 있네 맞아요 마크는 참 이상한게 한번 키면 영원히 켜져요 2층 이상으로는 없는거 같네요 내려갑시다 양초가 진짜 얼마전에 나온거라고? 저 크리퍼머리 저거 진짜 이씨 흐흫 아 뭔가 되게 진짜 아늑한 오두막집이다 너무 이쁘다 여기는 뭘까요? 닫지마 이씨 재미없어 한 번 한 번도 한 베들입니다 이건 냉장고일거 같고 선인장 선인장 똑같은 집 구조네요 여기도 침실 색깔과 인테리어가 약간씩 다르군요 음 위치도 살짝 다르다 양초관이라 이계도 있고 랜턴 어? 뭐야 랜턴이야? 반짝반짝거려 사장님 사장님 나가지마 아 뜨거운 이런 개 일리 와봐 일리 와봐 으허에 Brig 왜왜왜왜 어머 뭐야 이거 개구리일지도 갔음 읽어보자 판넬64 1일차 시작 집 외관 완성 2일차 마당 및 1층 내부 구역 나누기 3일차 2층 내부 완성 3일만에 장작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멤버십 서버 건축일지 마무리입니다 서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라고 되게 뭔가 게임에 나오는 문서 읽는 것 같다 건축일지 보니까 이거 어떻게 타요? 나도 타고 싶어 탔다 탔다 탈수는 있는데 조종이 안돼? 야 지 멋대로 움직여 얘 야 얘 왜 지 멋대로 움직여 계속 전진만 하는데? 빠뜨리기 이럴수가 물에서도 잘 가 이럴수가 물에서도 잘 가 당근낚싯대가 있어야 컨트롤이 돼요 아니면 계속 전진만 하는 거예요? 유몽씨 얘기 좀 해봐요 너 마이크 꺼졌어 이 멍청아 아 몰랐구만 이게 재밌는 게 당근낚싯대를 머리 앞에다가 두고 얼굴 앞에 두고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어? 내 손에 당근낚싯대가 이미 들려 있었네? 네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전진하고 있었던 거구나 얼굴 앞에다가 당근을 두니까 돼지가 당근을 좋아하거든요 얼굴 앞에다 당근을 두니까 당근이다 하면서 앞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ㅋㅋ 오케이 2집도 다 봤다 길 따라서 가요. 어디 가요 이 옆엔 뭐예요? 우물이에요? 어 이걸 이거는 제가 재미로 만든 뭐가 있는데? 오우 인간 대포 나도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지?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어딨어 제가 눌러들께요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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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못날라간거 같애 다시할래 어후 자 자 렛츠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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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와씨 진짜 높게 올라가네 오케이 이따 바꿔 가십시다 길 따라서 갑시다 이얍 이얍 공냐미 삼동이를 신어서 여기도 전에 봤고 여기를 봤다고? 네 이거 보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기억이 없어요 아 들어오니까 알겠다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안녕 갑시다 어 뭐야 이거 흙맡한 온 매니저님이다 가자 가자 여기는? 여기 잠깐만요 감성 카페입니다 감성 카페래 미친 여기 인스타 감성 카페야? 야아 네 여기 여기서 이제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아아아 계산대 음 화장실 문의는 DM으로 근데 그 그 카페 안 망했냐? 좀 궁금하다 여기 여기 그거 모티브로 우리 식당 정상영어 갑니다 잘 만들었다 이게 테이블인가봐 이게 의자고 다 봤어 가자 쇠사슬도 디테일이 되게 좋네요 철골처럼 하하하 디테일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몽씨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카운트 봤잖아요 몰랐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스바라시아 지금 말해줬잖아요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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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집 카페 전망대 네 전망대가 전에 봤던 데인데 어차피 기억 못하실 때 다시 갑시다 응응응 입구 오! 오! 어떻게 들어가 어 들어갔다 여기가 욕조야? 아니요 세면대인데요 아니 미친 기분이 좋아요 제작기간 4일 이거 보니까 기억나네 여기서 봤구나 가까이서 저 작품을 안 보고 뭐 할 말하는 할 말하는 크으 아 근데 저건 진짜 다시 봐도 너무 너무 잘 만들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블럭으로 했지? 훈수 두고 싶다 훈수 두고 싶다고? 어 근데 말 안 할게요 말하면 환상이 깨지니까 아 아 이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말하진 않겠습니다 빨리 말해봐 뭔데 설명해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런 만드는 아 그럼 진짜 그냥 그림만 있으면 순식간에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블록을 쌓는 게 아니라? 일일이 도면 보고 쌓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노력이 들어간 건 맞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만든 서버인데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미지를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를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려요 그러면은 이제 블록들이 나와요 어떻게 쌓으면 될지 어 그 블록들을 보고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블록을 어디에다가 쌓아야 되는지 만 나올 뿐 결국 쌓는 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음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쌓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치트라가지고 여기서 못해요 사장님만 어 그렇구나 약간 십자수 도안 나오는 느낌인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기계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수재로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음 잘 봤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 왜 안 눌려 어 사람이 한번 누르면 다시 나왔다가 하셔야 돼요 아이씨 미친 그냥 내려가 하아 어 뭐야 아 이게 이거였구나 어디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여기 나와시오 여기가 아마 수리부엉이시였나 맞네 수리부엉이시 수리부엉이시 카페입니다 오 수리 아울씨의 카페인 책방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건물 외부만 봐도 벌써 지금 케이크 느낌이거든요 디자인 센스까지 지금 미쳤습니다 위에서 보면 토핑도 보여요 딸기 케이크 사장님 여기 와서 책 받아가세요 이게 뭔데 케이크 카페 설명책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트위치 닉네임은 수리부엉이고 유튜브 닉네임은 수리인 수리부엉이입니다 만약 제가 공개 때 참여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써놓은 건축물 가이드북입니다 제 제출 건축물은 갈색집이고 그저 재미로 만든 건축물은 케이크 카페와 초대형 랜턴입니다 갈색집 갈색... 갈색집도 나중에 볼 거죠? 네 이 길 끝부분에 보면 수리부엉이 집이 있습니다 아 야 근데 케이크 카페랑 초대형 랜턴은 재미로 만든 거라고? 아니 근데 디테일이 너무 심한데 이 케이크 카페는 1층은 카페고 2층은 뭐하지? 하다가 그냥 똑같이 소설 플러스 만화 카페입니다 1층 카페 이름은 케이크 카페고 2층 카페는 책벌레 카페에요 만약 제가 서버에 있었다면 알바처럼 카운터에 있었겠지만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네요 사실 이 케이크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려고 했었지만 길가에 있다 보니 카페가 생각나서 만들어 봤어요 이 케이크 카페 처음에는 1층은 카페 2층은 카페와 연결되어 있는 도서관? 같은 걸 만들었지만 뭔가 안 맞아서 따로따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이 케이크 카페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갈색집은 제 제출용 집이고 초대형 랜턴은 제가 재미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나봐 비슷한 말을 35번 정도 반복해서 썼어 가자 유몽 가자 제가 카운터를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그 약간 그 느낌이네 여기가 본 건물이라기보다 약간 복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입장 와 아니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개쩌는데? 잠깐만요 수리봉 있어요 머리 좀 야 뒤에 메뉴판 봐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금조각 5개 오렌지 주스 금조각 3개 청포도에이드 금조각 4개 레몬에이드 금조각 4개 케이크 다이아 하나 오오칼한테 금조각 5개 캬 화폐 단위까지 마크 세계관으로 형님 뭐하나 원래 수리부엉이씨가 계셨다면 이렇게 있었을 터인데 아쉽습니다 자 수리부엉이씨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시죠 아메리카노 잠시만요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다 오 분까지 아아아아아아 그거야? 야 대박 와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거구나 커피를 아 야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여기 이제 뿜님이 좋아하시는 왈랄랄라 하는 식물도 있어요 에? 아아 식물들도 디테일이 엄청나구만 와 이거 진짜 너무 깔끔하고 디테일 한데? 아 씨 근데 커피 이름이 이상해요 어어 원래 아메리카노 씁니다 어어어 존맛 크각각각각 voluntary 이건 뭐지 이렇게 쓴 걸 잘 마시다니 당신이 현대인들 아 여기 창고 닫어 아깝게 가자 와 여기 화장실까지 화장실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변기 대놓고 하나 이게 세면대인 것 같은데 세면대 앞에 그 개수대가 없네 그건 좀 아쉽다 이건 이건 뭐지? 이게 뭘까요? 나가 뭐야 이거 아 뭐해 하지마 여자화장실 보자 어 뭐 똑같네? 야 씨 이 이 뭐라고 해 파티션? 칸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거 풀 사장님 하우스 폴리포 보다가 생각나서 한술 떴습니다 어허 기가 막히는구만 자 책벌레 카페 가보자 여기도 내가 카운터 어이구 여긴 CBC가 맞고 있네요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어 주세요 하하하하하 아 귀여워 한 시간 플러스 음료 두 시간 다섯 시간 온종일 기본 요금 한 시간 금 조각 세 개 미카운터 미쳤다 잠깐만 이제 투명화 됐어요 어? 또 투명화 됐습니다 어떻게 풀지? 됐다 효과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우유밖에 없습니다 이어 바리스타 오오 야, 보이지 않는 장소인데도 되게 디테일한데 카페에서 일하셨었나봐요, 수리뿡이 씨가 야, 미쳤다 인벤토리 열어보심棒 고통의 물약보다 능력치가 쓰레긴데 즉시 피해가 2단계 북카페 미쳤다 와 진짜 와 와 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미쳤어요 이 사람 카페에 진심이다 진짜 아니 이거 장난 가볍게 만든거라고 이게? 처음에는 가볍게 만드시다가 점점 힘이 들어가셨나봐요 갖지마 좋아요 다 잘 봤음 왓다 팍 왤게 오스트로마닉스인가요? 이게 애니마트로닉스 아니야? 애니마트로닉스의 몬스터 버전 자 길 따라서도 쭉 가봅시다 이건 뭐야? 위로야? 왜? 아 건물을 만들려다가 만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땅 팔아가지고 이제 건축 이제 짐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네 땅만 아직 팔린 상태네 설마 쌤 올려나보다 설마 그런 디테일? 야 밥 먹을 땐 합의 위몽씨? 위몽씨? 예스 위몽씨 엄크 떴어요? 아니요 거실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끄러운 면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목소리가 크셔서 저게 장난으로 만든 거대 랜턴이군요 빨리 보러가자 원래의 크기가 가 이따구로 여기를 부셔주세요 구경전 책을 읽어주세요 초대형 랜턴 가이드북 왜 이렇게 불편해 불편해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이 뒷장은 랜턴 안에 있는 건축물을 확인 후에 봐주세요 아 이걸 왜 니가 부셔 우매한 유목 나와 핫 핫 핫 핫 핫 아 랜턴 아니어서 불똥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 뭐야 너무 귀엽다 안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되게 이쁘네요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랜턴 안에 불똥이 너무 좋다 잡았어요 자 이제 수리부흥이 씨의 진짜 집을 보러 갑시다 네? 아까 랜턴 보면은 중간에 건축물 확인 후 보라 했잖아요 아 왔다 봐야지 이 랜턴이 워낙 크다 보니 안에 뭔가를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플레임님의 머리만 두려고 했지만 뭔가 불똥이를 넣으면 더욱 괜찮을 것 같아 불똥이를 작게나마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안 닮았다고 해도 불똥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캐릭터 건축 실력은 똥이라 아니 너무 잘 만들었던데 이 랜턴을 완료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어요 한 총합이 2,3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 랜턴을 만들고 케이크 카페를 손보기 시작한 것 같네요 케이크 카페 건축물의 설명은 건축물 앞에 있는 통에 있으니 읽어주세요 소대형 랜턴의 설명은 여기까지 크아 가자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가자 이게 수리부엉이 씨의 본격적인 건축물 나무자택이군요 어? 여기는 여기는 록스 록스 디아님 뭐야 그럼 수리부엉이 씨가 만들었다고 했던 다른 건축물은 어디 있는 거지?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스폰 쪽에 아 나중에 봅시다 네 이제 이제 록스 디아 씨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기 미안한데 내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이 다 삭제되버렸거든? 어떡하지? 잠깐 툴박스 일단 먼저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오케이 됐어 됐어 그거면 됐어 에 세대까지라 어 이거 메로나도 주시네 바라 게스트 룸 운영 중 103호 103호 윤몽 아 뭐 뭐 별다른 게 적혀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하아 하아 너 새 방 6개 입주자 고함 하아 플림께 편지 이거 뭐야 약간 광기가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사련입니다 먼저 서버 열어주신 플레임이니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크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멤버십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저희 집 컨셉은 거대 나무 저택입니다 원래는 제가 살 작은 저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짓다보니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집도 덩달아 덩치가 커졌네요 서버 열리고 꽤 시간이 지나고도 바빠서 못 오다가 오 여유가 생긴 어제와 오늘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만에 이걸 만들었다고? 이때까지 너무 많은 고인물 건축물을 보고 오실 것으로 예상되오니 저의 부족한 건축 실력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내부 디테일도 어느 정도 살려놨고 맨 위 다락 게스트룸에 장작분들이 꾸미신 방도 있으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작은 되어온 비였어요 이제 글 그만 읽으시고 가셔야 하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PS 입주해주신 장작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어요 우리 장작이들 너무 귀여워요 글에 애정이 진짜 뚝뚝 묻어나오는구만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폴님 아! 이거 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아 자 여러분 지금 플레임 서버 지금 5명 정원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폴님과 함께 멤버십 마크 라이 여기서 이제 같이 데이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합시다 빨리 들어오세요 갑자기? 다 들어온거지? 투명 물량 먹어서 티가 안나는거지? 지금 유지씨 들어왔는데 어 뭐야 치비씨 어디갔어 치비씨 어디갔어요 잠수중인거 아니죠 지금 여기 보라 덩 보라색 박쥐가 박쥐가 위에 떠있는 그 호텔에 들어와 있어요 빨리 들어오시 빨리 이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만 티코 들어갔는데 말해도 되나요? 네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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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련씨 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가이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 1층고 2층하고 위에 다락 게스트룸이 있는데 어헝 일단 손님이시니까 응접실 먼저 ω어 오오오오오오 보으 clause 오오오오오 Ohio 미셔서이오 producer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대표 현수막이 걸려있고요 와 뭔 미친 저런 것도 있어 대박 들고 다니는 방패도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아하하하하 좋아요 자 가보자 뭐야 이 넷플릭스는 자 그리고 좀 씻으실하고 아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통인가요? 공용으로 일단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 공용도 있고 각 방에도 있고? 여기는 장작분들 쓰시는 거고 제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와 대박 이게 세면대 어 이것도 세면대인가? 요게 세면대고 어 어 여기 이게 변기 아 변기였어요 아우 나 이 물로 씻을 뻔했네 와씨 변기 어 그렇군요 샤워실도 진짜 잘 만들었다 배수구까지 저게 저게 디테일이라고 그리고 여기 식당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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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테이블 너무 이쁜데 아 여기 식재료가 또 이렇게 딱 여기 다 요리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마크 야생하면 다 음식으로 쓰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돼지고기 치킨 빵 요거는 샐러드라고 놔뒀는데 얘는 못 먹는 거야 그렇군요 여긴 스테이크 여긴 어딜까요? 여기는 이제 부엌 연결돼 있습니다 어어 대박 아 그치 식당의 음식을 빠르게 옮길 수 있도록 부엌에서 직통으로 통하는 와 야 이거 동선까지 고려해서 건축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 어쩌다보니 미쳤다 진짜 네 잘 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1층은 이게 전부고 저게 전부라고? 그럼 저기 끝에 있는 건 뭐야? 아 창고가 있네요 창고 아 사람 사는 곳인데 그치? 생필품 같은 거 있어 이건 뭐예요? 그거는 엔더 상자인데 여는 사람만 안쪽에 있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상자입니다 이걸 뭐라 해야되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니까 풀림이 여시면 풀림이 그 안에 무언가를 넣으시면 풀림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공용이 아니구나 네 개인 상자입니다 오오 대박 대박 오케이 됐고 이제 계단 편한 곳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2층입니다 2층 여기는 어디서부터 가야되나 이 바닥에 있는 연보라색 패널은 뭐예요 조명인가요? 네 조명이에요 벽 모서리에 이런 디테일을 아주 고급스러워졌어요 여기는 제 개인 욕조 아 집주인 욕실 혼자 뒤지게 좋은거 쓰고 있네 어 여기 욕조가 지금 여기 살고있는 모든 입주민들 다 들어가도 남을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군요 같이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주인방 주인방 와 혼자서 야구장을 쓰고 있네 그 뭐지 크리스탈은 건드리면 터져요 어 어 건드리지 마세요 집 터져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 터져요 이건 진짜 위험한거에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건들뻔했어 건들까 말까 한 30번 고민했네 집 다 보고 터뜨려도 되나? 아 안되나?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짓죠 뭐 안돼 여기 집 너무 잘 지어서 안돼 아 근데 그런거 그런 위험한 물질을 여기다 왜 뒀어요? 제가 저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좋아해서 아 아 약간 이런 리스크 동반되는거 좀 좋아하는구나 네 어 여기는 침대입니다 음음 아 침대도 큰거 쓰시네 지금 실제로 자고 있는 침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싱글 사이즈입니다 아 인게임이어서 로망을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이제 펼치셨군요 그럼요 그럼요 꿈을 여기 이 마법의 책? 이건 뭐에요? 이거는 이제 인첸트라고 해서 마크 내에서 수동으로 이제 유저가 물론 이제 정해진 버프지만 버프를 걸 수 있는 도구나 갑옷에 그런거에요 뭔소리야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응응응 오 아 이 마크에도 그런게 있구나 응 버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컴퓨터 컴퓨터 이게 마우스 네 야 이 마우스로 사람 내리찌면 죽겠다 하필 또 돌벙튼이라서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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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긴 드레스룸입니다 이요 야아 미쳤어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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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색깔별로 다 있네 네 이게 마크가 염색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응응 요거 뭐 지금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밖에 없는데 한 천가지가 넘는 색감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와 가장 왼쪽에 좀 이상한 옷 있어요 아 이거는 저기 유몽씨가 저기 네 님 뭐하노 하필 거기서 뭐하노 하필 하필 이 천상 어그로꾼 여기는 뭔가요 이 뒤쪽 이제 여기는 이 옷을 조합하고 할 수 있는 현소막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거울이고 전신 거울이고 약간 그 재봉틀? 같은 느낌인가 보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현소막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문의를 넣고 하시면 돼요 어 어 그리고 여기 염료들도 있습니다 오 실제로도 옷을 좀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단에서 어 아니요 저는 바느질도 할 줄 모르는데 아 까비 까비 오 오오 염료가 와 신기하다 그렇군요 네 잘 봤습니다 여기로 나가면 되나요? 저기 화장실 안 보셨어요 아 오케이 음 음 아 어 여기구나 개인 화장실입니다 또 혼자 운동장만한 화장실을 쓰고 있네 아까 샤워실도 충격이었는데 화장실이 더 충격이네 야 너 혼자 사는데 왜 변기가 두 개야? 아 안 그래도 하나를 치울까 했는데 어 그냥 납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하 그렇구만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한 친구예요 음 음 좋아요 이제 다락방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저보다 장작분들이 훨씬 방을 이쁘게 꾸며놓으셨기 때문에 다락게스트룸 여기는 뭐 좀 휑하네? 여기는 안 쓰시고 계셔가지고 오 이쪽 끝부터 볼게요 아니 뭐야 왜 왜 이렇게 방이 넓어 왜 이렇게 복도가 길어? 해가 간이 우편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입주민들이 사는 방이라 이거죠? 네네 와 근데 와 아니 여기도 되게 좋네 나는 입주민들은 방이 좀 작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원래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컸었나? 한 사람당의 방 규모가 이 정도라고 심지어 모니터 세 개네 방송하시나봐요 작업실이라고 이게 아까 맨 1층에 그 그 저거를 방 컨셉들을 다 적어놓으신 책들이거든요 103호 이래가지고 보신게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는 하늘색하고 흰색을 주로 쓰는 인테리어 그렇게 컨셉을 잡으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민들이 직접 꾸미신 거죠? 네네 이야 미쳤다 진짜 의자도 게이밍 의자처럼 크 여기는 이제 개구리일지도님이 입주하신 곳이네요 음 미쳤다 미쳤어 자 옆방도 봅시다 옆방 여기 여기 있네요 우편함이 있네 인테리어 디자이너 야 머리 좀 치워봐라 돌리 돌리 돌리의 방이군요 와 어 이거 침실 침대구나 칸막이가 있는 침대 와 핸드폰까지 여기는 이제 작업실 컨셉으로 위쪽에 보시면 지도 이런거 해가지고 그림쟁이신지 와 이걸 뭐라 그러지 그 복층 복층 구조 아 대박 안전장비 하나도 없어 여기에서 헛디디하면 바로 사망이야 아 그렇군요 어 여기 여기가 컴퓨터인가 TV인가 여기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다 음 아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데 각자 사는 곳이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여기 우편함에 보면 케이크 떡 돌리기 대신에 케이크 돌리기 아 디테일 진짜 미친 미친 그렇군요 이제 백사모 유몽 유몽씨 유몽입니다 그렇군요 여긴 유몽씨가 계시니까 유몽씨가 설명해 주시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별장으로 가끔씩 돌 와서 할 일 다 하고 가끔씩 여기서 커다란 TV나 보면서 유흥을 즐기러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뭐 아 이제 저걸로 어 플림방송 시청 아 맞아요 여기 이거 돼있어요 그래서 딱히 뭐 오랫동안 산다 라기보다 별장식으로 휴식을 취하러 오는 그런 방인가 보죠 별장이 근데 이제 게스트룩 흫흫 나쁘지 않네 좋아요 잘 봤어요 아 여기에 스펠링이 이상하게 써있잖아 이거 빨리 제대로 고쳐 뭐지 내.. 내가 아 유옴 오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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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본인 닉네임도 못 읽어 뭔가 좀 허전하다는 싶었는데 아이 야 글자 폰트가 달라졌어 저게 색깔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아 글자 색도 염료를 사용해서 색을 바꿔야 돼요 혹시? 네네 와 미쳤다 여기가 수리씨의 방이군요 탐수리씨 104호 이거는 위쪽에 있는 건 형광등인가? 네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아 이 칸막이로 파티션을 나누고 여기가 침실과 컴퓨터 컴퓨터 작업실 이런 식으로 여기 자그맣게 화장실도 만드셨네 아 개인 화장실 못참지 진짜 심플하게 해놨네 마크상에서는 화장실이 따로 필요 없어서 그냥 인테리어로만 어 그치 그치 출입구 여기도 그냥 출입구 뭐야? 여기는 빈방이고요 어? 저 여기 내려가봐도 돼요? 출입구 쪽에? 어 거기는 이제 반대로 나가는 나갈 때 이쪽으로 나가시죠 그럼 아 아 여기 내려가면은 그 1층 복도에요? 네 2층 2층 복도 아 맞다 여기가 3층이지 오케이 오케이 나가 나가 여긴 빈방입니다 아 아직 안 나갔구나 방이 응 105호 에? 무서워 어 뭐야 이거 어 왜이래 이거 방에 왜 있다고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꺼져 야 진짜 타이는 지옥이다 보는 것 같다 흫 어우 해전신이 저분 책을 아주 좋아하시나봐요 어떤 어떤 의도로 저렇게 꾸미셨는지 안 적어 놓으셨더라고 여기도 아까 우리가 봤던 응 여기는 이제 출입구 오케이 자 다 봤다 저쪽으로 나가시죠 야 와이 헐 내가 봤던 좋은 건물들 중에 지금 베스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좋은 방이 안 나오겠지 했는데 이 집이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약간 꿈의 집이라고 해야되나 나도 이런 커다란 건물의 건물주가 돼서 다른 사람들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거든 역시 집주인 야 건물 큰 거 보이십니까 그래 이게 건물이지 디자인도 미쳤어요 위쪽에 박지 봐봐요 너무 귀여워요 야 이러고 있잖아 나무조택을 지키는 주인장의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음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버 열어주셔서 그래요 다음에 또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잠깐만 가기 전에 말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누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현미 최놈이 자 유몽씨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이제 여기가 길이 똑하고 끊겨버렸으니까 음 여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어 이 집 안 봤죠 그쵸 오 이쁜거 봐 그래 여기가 누구 집이죠 어 그냥 누가 싸지르고 간 집인가 보군요 하하 싸지르고 간 집이라니 하하 여기 약간 집 구조가 덜렁다크 보는 느낌인데 옷과 스토브 그리고 바로 옆에 침대라니 약간 덜렁다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되기 전에 나 있었던 집 같네요 어 여기가 2층 테라스 일어나요 우리씨 계단이 또 있고 여기는 그냥 단독 서재네 오 또 책이 난리 난리친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좋아요 바로 앞에 또 계단이 있던데 3층 어 솔직히 4층까지 있었으면 뇌절이다고 욕하려고 했는데 3층까지면은 뭐 딱 좋지 아 4층 있어 뇌절이야 건물 안에 계단이 있어 이거 근데 여기 뭐 어떻게 나가 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꺼져 어 뭐 뭐 어디있는데 아 요 요 요 요 요 이게 다야? 4층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락인데 다락 어 그러네 뭐가 없어 진짜 심플한 집이네요 음 계단식 주거집 이쁘다 오케이 잘 봤습니다 형 형님 어 우유 맛있어요 지금 또 투명해지셨어요 왜 그랬죠? 우유가 없는데요 그리고죠 어디 계세요 내려오세요 여기 폭죽 들고 있는 사람 야 아 땅으로 내려오시죠 자 잠깐만 잠깐만 충전기 좀 들고 오겠습니다 네 와 벌써 한시간 반째 하고 있네 아우 으아아아아아아아 말라온 김에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여러분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위로 날아오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나 묻혔어 장례시켰습니다 뭐야 우유 먼저 드세요 네 살려줘 팬님 저거 채팅창 한번 보실래요 아니 미친 장례식을 우리의 소원인 플님을 부활시켰다 와 건축물 앞에 누구의 건축물인지도 모르는 건축물 앞에서 장례식하고 있네 뭐야 그 사이에 접속을 좀 많이 했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접속 유도로 했죠. 자 얼른 이제 다른 얼마 남지 않은 건물 다 봅시다. 오늘내로 끝내자.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요. 위에 있어요. 여기 임마. 우유 드세요. 지금 어딘지 안 보여요. 어? 아 우유를 먹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자꾸 투명을 시키노? 장작이들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만. 그만 던져. 장작이들 투명화 시키느라 써야 돼요. 됐어. 자 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왔던 길을 쭉 되돌아갑시다. 넌 어딨는데? 안 보여. 안 본 건물이 뭐가 있나? 쭉 버스 터지는 데로 오세요. 슈퍼헤러 랭니 여긴 감성 카페. 왔잖아. 왔던 데잖아. 길 따라가시면 되요 꽃밭 뭐야 너무 이쁘다 색 좀 봐봐요 착한 장자기 여러분들은 투명화를 쓰고 이제 갑옷 같은 걸 다 벗어 던지고 스님이 이제 구경하기 좋게 야 꽃밭은 이쁜데 집으로 어떻게 가요? 아 여긴 집이 아닙니다 그냥 아 그냥 정원이에요? 네 음 야 어 공원이구나 그냥 아 참고로 말하자면 이 옆에 있는 동그란 건축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 껍데기만 있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어요 다시 바짝 붙여 크게 얘기해요 아 됐습니까? 네 네 좋아요 절대 거리를 두지 마세요 아하 자 여기 이 동그란 건축물 있죠 근데 님이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아하 요요요요요요 우유 좀 마셔 너는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냐 와우 와우 2시간 동안 플레이했습니다 자 저기 보면 동그란 거 있죠 네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실소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아이고 뭔가 야심차게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나 보지 그런가봐요 집은 느리지만 차곡차곡 지어지고 있었다 비켜봐 안보여 그러던 그때 갑자기 집채만한 과제가 나타나 집주인을 한입에 삼켜버렸다 하하하하하 숲재비씨 아 너무 아쉽네요 아이고 문을 부셔버렸다 뭐 어쩔 수 없지 아 이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는 거였구나 아아 참 이 내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궁금한데 그래도 현생을 살아야지 그지? 그쵸 어? 지금 갑자기 우지씨가 갑자기 저 가돌려 있습니다 여기 횃불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놓여있고 간솔새볼까요 그렇군요 많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정원 좀 마저 둘러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별거 있던데요? 여기 정자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기 스폰에서 바로 오실 수 있는데 정자 이쁘죠 응 되게 잘 지었다 히히 제가 이런 조그만한거는 잘 만들어요 아 이거 이것도 유몽씨가 만드신거에요? 맞아요 제가 은근히 모르게 많이 지었어요 이건 뭐야? 그네래요 그거 유몽씨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누구더라 누군진 모르겠는데 이거를 타면 이렇게 그네처럼 우와 내려봐 나도 할래 어떻게 타는거지? 그냥 왼클릭 누르시면 됩니다 왼클릭 누르시면 이제 죽어요 오 됐다 재밌어 하하하하 우왕 노올리씨가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게 뭐야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잘못 내리면은 이렇게 같이 같이 어 어 무섭네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당작이들 똑똑해요 나 빼고 원래 자 여기 여기 꽃밭 가고 우리 가셔요 어디 어디있어 여기 여기 꽃밭 꽃밭 내 머리 꽃밭 슈우우우웅 여기로 오시면 풀님 좋아하시는 엉덩이가 있습니다 짜증 나 저게 computersaver 엉덩이야 만들어 보실래요 이게 그 유명한 엉덩이상이에요? 맞습니다 다빈치의 엉덩이상은 아니지만 유몽의 엉덩이상입니다 세상에 히히 여긴 뭐예요? 놀이터요 엉덩이상 옆에 놀이터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놀이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씨소군요? 아마 이거 먼저 만들고 있었는데 블루베리님께서 이제 이거 재밌겠다 하고 저쪽에다 만드신 걸까 아 저번에 씨소 탄 거 기억나 이건 뭐예요? 미끄럼틀이요 어딜 봐서 미끄럼틀이야? 아 이게 미끄럼틀 그렇군 아 이게 계단이고 애들 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이거 내려가면 엉덩이 다 개박살락했는데 이거는 뭐 모래성 쌓으려고 했던 흔적인가? 맞습니다 여기 그것도 있죠 물? 양동이? 양동이로 이제 하나 쌓으라고 음 그렇군 좋아요 잘 봤어요 이제 세계수로 봅시다 세계수? 아 이게 세계수야? 아 이거 매니저님인가? 도우미님인가? 실비 쌀 근데 이게 빛이 안 들어서 그런가? 아 위쪽에 나무가 너무 크게 있어서 이게 그늘이 진 거구나 맞습니다 오 신기해 스블씨 커맨드 천재예요 보실래요? 어? 우클릭씨 위로 이동 어 뭐야 이게 우와 뭐 에? 우와 계단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한 번에 가려면은 여기에서 우클릭을 누르면은 바로 위로 우와 우와 아 눈 아파 우와 뭐야 이거 도트 찍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가서 보실래요 어 이게 뭔데 이게 하나 이게 뭐냐면은 아마 점자일 거예요 이게 응응 점자 표시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광인이라 봐야겠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 이것도 프로그래밍으로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이거 하는데도 엄청난 거예요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거 보실래요? 이게 스블씨만 가능한 건데 이게 일반 블레임 카페 일반 블럭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네네 보시면은 어 원래 블럭 크기를 보자면은 이런데 응 나와요 우리지 어 오 오 어 그러 그러네 이게 1.19.4의 새로이 추가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건데 네 이게 있으면은 블럭을 이제 찰흙처럼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어요 오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길이를 맞습니다 이야 물론 물론 디스플레이라서 상호작용은 안 되는데 인터렉션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거는 뭐 차차 알아가면 되고 대박 여긴 뭐지 여기가 침실이네요 굉장히 아늑하고 조명도 잘 갖춰져 있고 보세요 이런 게 다 샘숭 에어컨이에요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샘숭 에어컨도 있어 귀여워 이거를 마크를 조금만에 쓰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할 텐데 보세요 어 일반 침대가 아니라 이것도 디스플레이 블럭을 이용해서 크게 늘린 침대군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진짜 모든 게 다 돼요 보시면은 와우 비계라는 블럭과 어허 삼나무 악력판이라는 이걸 써서 만든 건데 한눈에 봅니다 와 진짜 미쳤다 뭘 표현함에 있어서 디테일이 완전 차원이 다르네 물론 명령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는 부적절하지만 인테리어 할 때는 매우 적절한 음 음 음 음 와 씨 신기해 여긴 뭐지 어 화장실 이것도 딱 봐도 지금 크기 느리고 줄이고 한 거 보이거든요 어 대박이다 여기는 뭐 조격하는 곳인가 봐 조격 쓰레기통 아닐까요 그럼 세탁바구니인가 이게 세면 돼 이게 욕조 미쳤다니까 이 사람들 진짜 미쳤네 이건 뭐지 냉장고인가 마트료 상자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는 상자다 어? 상자 내준다 아 여기 방음부스인가 봐 벽 모양이 딱 그런데 방음부스 안에서 지금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 세 개 다들 뭔가 모니터 세대에 대한 로망이 있나 본데? 하하하하 아무래도 세대면 능률도 세 배다 보니까 음 이쁘잖아 그리고 멋있고 와 저 사람 봐 모니터 세 개 쓴대 하자면 후 나도 모니터 세야 된대 와 모니터 세 개 있는 남자 플레이 후훗 내려가자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앙 우리 습을 씨 쿨박스도 만든 남자 멋있어요 많이 사랑해 줬어요 이거 탭키 누르시면은 친구가 뜨잖아요 네 닉네임 옆에 새로운 또 다른 게 네네 이것도 다 스블 씨가 만든 겁니다 아아아아 뭔가 했어 저거 명칭 어떻게 저렇게 분간이 돼 있지? 했는데 아 스블 씨가 코드를 이용해서 저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멋있어 미쳤다 미쳤어 맞다 여기가 이제 플림이 저번에 뭐 저기 뿌딩이 있어야 했던 그 공원입니다 오 빨리 가보자 입구 그리고 여기가 나오는 곳 음 음 오 장작이 장작 장작 아 플레임이랑 희쁨이 조각상 있어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뿌딩이 있어 뿌딩뿌딩 하하하하 아이 귀여워 어? 이건 뭐지? 이게 뭘까요? 어 또 아닌가? 플랫동국에서 중앙색인 누구일까요? 존? 키미밍? 미밍쿤입니다 여기 아래 팻말 있어요 거대한 카페인과 이슬 위에 있는 미밍쿤 자미슬이에요 자미 스팸 아이 미친 미밍쿤이 알코올이랑 카페인 중독 컨셉이잖아요 그치 주무시는 찜찜님 그 옆에 있는 쪼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아 일단 이거 자는 자는 글자인 건 알겠어 즈즈즈 이러고 여기 찜찜이 있어요 찜찜이가 왜 이렇게 커? 아 이거는 쿠션이고 여기 색깔 다른 이게 찜찜입니다 아하 하하하 많이 단순화되어 있네?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경만 남은 윤뺑지 아니 미친 어쩌다가 어쩌다가 팬덤 이름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안경이 아이덴티라서 오야뿡 방송 기다리는 별뿡이 진성 별뿡이로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하 오야뿡 언제 와? 이건 뭐지? 호목나무 리코더 소범님입니다 소범소범 야 소범이가 애정이 진짜 한가득인데? 아이 풀동부 쟤미니로서 이렇게 해줘야죠 보섬보섬 귀엽다 자 이거는 뭐야 이물기둥은 여기 들어가 보실래요? 응? 아 이것이 마인크래프트 기술을 사용한 신세대 물레베이터 좋았구만 좋다 야 이 나무들도 일일이 다 심었을거 아냐 맞습니다 위로 맑은 눈에 노호사마 방송 자주 켜져요 에이 우리 노호님 노호사마 4주만에 방송을 켰어요 어제 아 자주 켜져요 제발 노호사마 제발 자주 켜져요 구독권도 받았는데 좋아요 고로케 자물쇠 고로케는 그 팬 닉네임이 자물쇠예요? 아니요 여기 반죽입니다 그치 반죽이 그래 맞아 근데 자물쇠는 뭐야? 아이덴티티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덴티티가 재킷의 뭐라 해야 돼 지퍼 그거 이제 손잡이가 자물쇠더라고요 오 그렇구먼 푼다 개구리과 풀동보류 특징 귀엽다 사장님과 개그코드가 잘 맞는다 대왕님 귀엽다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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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개구리가 있어 이거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개구리예요? 네 이건 실제로 있어요 이름이 뿐다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줄이 묶여있는 거예요? 네 얘가 겁나 높이 뛰어갖고 아 도망 못 가게 네 한 15칸 정도 뛴다 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이 나무 한 거를 이렇게 거뜬하게 풀쭉 하고 뛰어 올라가야 돼요 미친 아 이 친구는 얼마 전에 나온 친구예요? 아 내 할 일 다 끝냈다 공원 다 봤어 뭐라고? 다 봤어? 아니요 여기 이제 수리부엉이 씨 참수리부엉이 책 한 장에 한 책 여기 우리 보지 않았어? 아 여기는 아니요 저기 옆 저 뒤에 노란색 집을 봤고 여기는 안 봤습니다 아 아 근데 되게 비슷하다 둘이 느낌이 대저택이다 보니까 둘 다 여기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저택이 뭔 저택이? 누구 저택이지? 여기가 개구리일지도 씨일 거고 하늘 씨 아 여기가 이제 수리부엉이 씨 집이군요 옆에 호수가 있는 것까지 비슷해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여기 책이 있어요 표님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그리고 아니 하나 하나 한 층 올라갈 때마다 한 장씩 넘겨주셔야 돼요 네 놓아 드렸는데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부엉이둥지 가이드부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어 저번에 봤던 거 똑같은 얘기고 이 부엉이둥지는 상층집 같아 보이지만 1층부터 다락방까지 4층인 집입니다 이 집은 제가 마크 서바이블에서 자주 건축하는 스타일로 지어봤어요 먼저 마당은 들어가시면 화단과 마당에 있는 꽃을 두었고요 연못을 작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집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1층은 인첸트와 창고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1층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2층은 2층은 올라가서 봅시다 일단 장원부터 좀 보자 수리부엉 여기에 잠들다 여기 여기 유서가 있어요 어? 진짜로? 쩐다 왜 안 먹어지지? 여기 여길 열으셔야 돼요 여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부엉이 깃털밖에 없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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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리가요 누가 누가 쌤쳐갔나본데 에? 여기 수어리 부엉이의 보물상자가 있잖아요 네 이거 이게 유서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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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유서야? 워프북 툴박스 6 닉스 초대형 카이크kur 구멍이 студ 플레임님께 드리는편지 여기에다 찾았다 그리고 왜 툴박스 버전 6이 있어? 더 상의 버전인 건가 아무래도 방금까지 이따가 죽으신 것 같군요 플레임님께 드리는 편지 읽어봅시다 이번 플레임님의 마크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플레임님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항상 재미있는 영상과 라이브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플레임님을 바라보는 장자이가 될게요 아 근데 죽었어 꾸준히 스트리머의 길을 걸어주시고 꾸준히 장작들에게 재미있는 영상과 라이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꾸준히 플레임님을 바라보는 장자이가 아 죽었어 비켜 그게 늘 거야 됐다 뒤쪽도 한번 볼까요 이 기둥들도 원래 마크 세계에서는 딱히 이제 건축을 할 때 필요가 없는 요소인데 디테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테두리 쪽에다가 다 기둥을 아주 멋스럽게 설치해 놓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지가 펄펄 나네요 여기가 서재 식물들과 함께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 창고 그치 맨 처음 문에 들어오면 제일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펜트리 신발장 그런거죠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죠 여기가 주방 연기가 나오고 있네 방금 전까지 요리하다 죽으셨나봐 여기가 식탁이고 오오오오 여기가 욕조 이게 변기 이게 세면대 세면대와 변기 유사품 주의하세요 지금 둘이 너무 닮았거든요 어디서 자꾸 고양이 소리가 내리네 저러다가 변긴불로 머리 감을 찍어 어멋 어멋 삼동이와 복남이가 있어 기아와 우는 소리가 진짜 삼동이 같다 야 삼동이 울음소리 녹음했냐? 대박이네 삼동이 월클 여기 TV도 있고 여기가 침실 여기가 스킨 로션? 아 이거 양초구나 파란색 병인 줄 알았어 스킨 로션이라면 스킨 로션이고 위로 쭉 책을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책이 이쁘잖아요 그런겨? 야 여기 베란다 미쳤다 어 근데 무언 포자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게 생기냐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이거 히쁨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이 집 식물이 많아가지고 근데 머리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만든 사람 꼽죠예요? 아이 꼽죽이 아니라 축축하지 않을까 그런거죠 너무하네 뜯기 차지 않을까 사람이 좀 습하게 살면 좋은거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쵸 다들 식물을 열심히 갖고 오세요 야 바깥에 화단도 진짜 너무 이쁘게 잘되있고 진짜 미쳤네요 이제 다 본건가? 어? 이제 건축물이 딱 두개 남았습니다 어 하나는 제거고 하나는 어 고삼진 이분 풍차도 만드셨대요 어디 계셔 가보자 요요요요 풍차 맞췄대요 이 풍차 고삼진씨의 풍차네요 풍차도 잘 만들었네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입구가 없는데 입구가 없나요? 만삼경이 갚아요 안돼 저택 다 만들고 할게 없어서 그냥 풍차를 지어봤어? 할게 없어서 만든 풍차의 퀄리티가 이 정도야? 미쳤다 잘 봤습니다 이 옆에 집도 안봤는데 보실건가요? 다 봐야지 이 집을 안봤다고 우리가? 네 타로의 동물의 집이라 하네요 타로의 동물의 집 어? 저건 왜 저러고 있어? 새들이 한곳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무섭다 조금 그쵸 이거는 이제 흙탕으로 찔러주게 됩니다 아니 근데 새도 이번에 나온거에요? 뭔가 퀄리티가 좀 다른데? 퀄리티가 이뻐요 얘네들 참 안돼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 미친것들아 문을 똑바로 닫아놔야지 아 아 1.14 업데이트인가 그때부터 있었을걸요 새는 예전부터 있었군요 근데 왜 죽이고 있어? 이게 얘네가 생각보다 서버가 렉이 많이 걸리던데 난 그런거 있잖아 렉 전혀 안걸리고 있는데? 아니 보니깐 좀 뚝뚝 끊기시는 분이 좀 있으신거 같아서 정리를 해야됬습니다 그래서 풀님께 동물 어떻게 했는지만 보여드리고 죽였습니다 나쁜놈 자기 컴퓨터 좀 안좋다고 어? 동물을 죽이고 말이야 저는 아 꺼져 보셨죠 이런 이런게 문제야 반려동물 물놀이장 야이씨 여긴 그냥 물에 가득 차있잖아 이거 어떻게 나가 어 잠깐만요 제가 소둔을 좀 쓰겠습니다 소둔 소둔 어 소둔 나왓다 물 사라지기 물 사라지기 좋아요 올라가 봅시다 저런 새들은 굉장히 AI가 많기 때문에 렉이 자주 걸린답니다 자기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음 진짜 말그대로 동물의 집이 맞나봐요 동물만으로 모든걸 다 해결하겠다 여기 곰도 있다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곰 곰을 거꾸로 하는 문 어 이거 어떻게 타는거지? 탔다 안 움직여지는데 철도에 없어서 그래요 어 작은집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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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곰돌이 방인줄 알았는데 지옥 방이었네 곰돌이랑 얘기 잘하고 오세요 하려 했는데 얘가 어디야 아 아 블루베리스 마디님의 집에서 걔 안하셨군요 일로 오세요 어디로 가 마지막 은 아니고 여기 어 카페입니다 여긴 진짜 카페에요 오 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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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참소리 커피 한잔만 주시죠 잠깐만요 토마토 주스인데 드실래요 앗 여기 무 돌라봐요 치유의 물약 물약 룰룰룰룰룰룰 여기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깔 화면은 뭐 있더라 파워에이드입니다 어 신속의 물약 파워에이드 카페에서 파워에이드 사먹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오 북카페인가봐 아니 집인데요 아 집이에요? 네 여기 여기가 이제 제가 대회에 출전할 그 집입니다 너 또 소리 작아졌어 아 아니 1층은 카페고 2층은 이제 네 자는 곳이야? 네 개인 룸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서재가 너무 크지 않아? 아 여기 한 90%는 만화책이에요 미친 제가 워낙 씹덕이라서 그렇군요 자 나가자 와 인테리어 이쁘지 않아요 음 잘됐네 뭐 할 말 없죠 앞집이 너무 잘해서 어 어 이제 다 본건가? 이제 이제 마지막 그 플님이 어 멤버십 첫 뱅 때 이제 이게 우아하다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했을 때 그 집일걸요 아마 여기가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카페 옆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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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우 죽겠다 여기는 진짜 약간 덜렁다크 느낌이네 덜렁다크가 두개골도 있나요? 있을 수 있지 왜 꼬불져? 다락방은 아무것도 없네 근데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이거 뭐예요? 형광등이에요? 엔드 막대기라고 엔드에 얻을 수 있는 막대기인데 이게 워낙 형광등이랑 닮아가지고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뭔가 저 흰색 서리같은게 막 떨어지는데 저거 뭐예요? 왜 꼬불지고 그래요? 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입으라고 하는거 이거 빛이 나요? 네 빛이 납니다 아 이 짝대기가 자체 발광을 해요? 그럼 진짜 형광등이네 일로 와보실래요? 왔어요 여기 바닥 땅속으로 들어가시면은 저 잘 보일겁니다 진실의 방으로 어둡죠? 어 어 무려 밝기 15의 엄청나게 밝은 블럭이라고요 밝기도 정도가 있어요? 네 횃불이 한 횃불 15고 그런 식일걸요 설치는 어떻게 하는겨 설치 오 클릭이요 네 나오세요 아 풀님 한 번 아까 봤 그 호텔에서 봤던 엔더 자수정 얼마나 센지 한 번 실험해볼까요 엔더 자수정? 아 쳐트리고 싶어 했다 너 그거 아 건물은 다 본 거야? 네 건물 지금 다 본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저건 뭔데? 난 저거 본 기억이 없는데? 시계같이 생긴 거? 아 저거는 집이라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건축물이라 말하기도 애매한 그냥 뭐 꾸밀까 하다가 망해가지고 아 진짜 진짜 절로 아무것도 없네 그냥 건축물 하나만 두긴 애매해가지고 그냥 현대식 그래도 뭔가 제대로 꾸몄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이게 시계탑이죠? 시계탑이라기보단 저기 저 주황색 시계탑 보고다가 와 여기도 시계탑 시계 넣으면 멋있겠다 해가지고 만들고 근데 왜 만들다 말았어 스바라시아 그냥 뭐 할 거 많아가지고 카페라든지 자 다 봤어 그럼 거기로 가자 터트리러 자 여기 노란색 집 뒤로 와보실래요? 노.. 네? 뭐라고? 노란 집 노란 집이 어딨어? 전에 처음 해봤던 그 집이요 아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잔뜩 설치해서 아니 저 숙소 안에서 건드리는 거 아니었어? 어 건드려도 될까요? 건드려도 될까요 설현씨? 내내라 했는데요 어 이걸로 엔딩 크레딧 찍자 어 라라라 어차피 이 서버는 이제 폭파될 거라 어 잠깐만 그럼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아 좋아 아 좋아 사진도 찍을 수 있구나 F1을 누르면 사진이 찍히거든요 이제 우리 스폰으로 모일까요 한번 스폰 장소로 으악 내 3일이 날아간다 큰일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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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근데 아니다 자 여기 서서 F5를 누르시다 F5 F5 5번 오케이 자 여러분 다 우유 마시세요 자 숲 숲님 숲집 숲집 숲집이 어쨌든 우유 마시고 F5를 누르시고 쓰고 플레임입니다 숲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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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여기를 터트리자 그걸 여기다가 소환해 놓고 플립 자 어 여기에 흑 요석있죠 F5 한 번 더 눌러서 시설하고 후교석을 보시고 어 F5 2번 에포 두번 우와! 뭐야? 네? 아 이게 이렇게 초점을 잡는거구나 카메라 초점을 아 다들 아 이런식으로 와 똑똑해요 자 다들 여기 부족한 멤버십 건물 콘테스트에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또 마크 콘텐츠 좀 제대로 짜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밌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마크 건물 콘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다들 들어가서 쉽시다 다들 고생했어요 다 박수 박수 어떻게 쳐 아 모르고 부셔버렸어 박수 A 누르시면 됩니다 A? 아니요 동수비인데요 아니 미친놈이 사진 찍어 빨리 빨림이 F2 누르시면 됩니다 뭐라고? 빨림이 F2 F2를 누르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이제 오 저장했어 자 여러분 채팅 잠깐 치지 마시고 자 흑요석 봐주시고 아 흑요석 없구나 흑요석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잘칵 잘칵 저장했어 그래요 k F2 누르시면 손도 사라지거든요 아이템 핫바 다시 한번 더 찍으실까요? 찍었다 다시 한번 더 찍으실까요? 찍었다 흑우석이라서 별로 안 터지는데 내가 할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싸대기 때리면 돼? 싸대기 싸대기 와 아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터지진 않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근데 이게 플리님이 광고하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서바이벌에선 다이아 풀세트를 맞춰도 한 반 피가 날아갈 거예요 아니 더 날아가요 아니 데뷔지도 많이 세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전투 탭에도 또 있어요 이게 오호 그럼 이거 한 다섯 개 깔아놓고 한 번에 터트리면 진짜 재밌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 번 터트려볼까요? 좋아요 템 봐 근데 아래 흑우석 웨이브 하는 거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니 주변에 폭탄이 몇 개야 셋 넷 하나 와 와 다 날아갔어 끝내자 아 완벽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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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